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음경의 보현 행원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소박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 이제 겉씹어 보면 볼수록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고스람이 담고 있는 부분이 화음경의 보현 행원품이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 하면 묘법 연화경이라 해서 묘법하면 묘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이 법화경이라면 대방광불 화음경이라고 해서 화음경은 대방광불 즉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하고요 화음경이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화음경이 워낙 유명한 경전이기도 하고요 화음경은 보통 80화음 또 60화음 40화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화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60화음과 80화음이 전편의 제대로 된 화음경이라면 40화음이라는 것은 화음경 전체에서의 많은 품 가운데도 입법계 품이라고 해서 입법계 품 하나의 품이 80화음에서는 전체 품이 39개 품이 있고요 60화음에는 34개의 품이 있는데 마지막 34번째 장이 60화음의 34번째 장이 입법계 품이고 또 80화음에서는 마지막 39번째 품이 또 입법계 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품인데 하나의 품인데도 장수로 따지면 전체 화음경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입법계 품입니다 그런데 이 40화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법계 품만을 별도로 떼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40화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보현 행원 품은 60화음이나 80화음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화음경에는 보현 행원 품이라는 그 품은 없습니다 없고 40화음이라고 불리는 입법계 품만을 따로 떼어 놓은 그 40 입법계 품의 보현 행원 품이 40화음에만 나오는 것이고요 좀 특별하고 또 이 40화음을 보통 이제 뭐 유통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좀 총결, 총결적인 화음경의 대결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현 행원 품이 화음경의 어떤 결론 중에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옛날 스님들은 이 보현 행원 품이야말로 화음경 법문의 총결, 총체적인 결론이고 또 화음 사상의 진면목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제동자 구법 여행기 뭐 이런 거를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선제동자가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구법의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막 수많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면서 다양한 법을 이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입법계 품이라는 곳에 그런 이제 선대동자의 구업 여행이 쓰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음경은 식지품과 또 입법계 품 그리고 성기품, 열의 성기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품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화음경의 핵심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열의 성기품이라는 게 뭐냐면 열의 성품, 열의 본성, 본성이 일어난 바 그것이 바로 이 삼라만상이고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모든 존재가 바로 그대로 열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다 즉 우리는 본래 본성이 열의 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하는 게 이제 열의 성기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화음경은 이제 부처님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했는데 시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다 라는 얘기를 그냥 고고정령하게 설하고 있는 게 이 화음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부처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로 살지 않고 본래 부처의 주인 자리를 분별망상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죠 머릿속에 생각, 분별심, 이 분별심이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래 주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이 생각이라는 거짓된 주인 오은이라는 색수상 형식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험앙한 것을 주인 삼아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본래의 열의 성품은 완전히 우리는 열의 성품을 우리에게 있는 매 순간 드러나고 있는 열의 성품을 매 순간 억누르기 바쁘고 이 열의 성품은 억누르기 바쁜데 반대로 이 분별망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막 내세우기 바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열의 성품을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삶의 지혜고 수행이고 그게 바로 마음공부이고요 또한 우리 분별망상이 그냥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게 이 마음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직접적인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의 성품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열의 성품이 그래 내가 열의 성품이 있다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열의 성품이 숨어있지 않느냐 저 깊은 곳에 숨어있어서 그걸 내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열의 성품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완전한 오판입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고 산 것이죠 이 마음공부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열의 성품이 숨어있어서 그걸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완전하게 드러나 있고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걸 스스로 늘 체험하고 있고 매번 그걸 쓰고 있고 그 열의 성품이 아니면 제가 하는 말도 지금 들을 수조차 없고 항상 열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분별망상에 힘을 주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의 성품이 본래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실천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실천이 되는 너무나도 사실은 마음공부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공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게 불교야 불교의 수행은 이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헛고생한 세월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왜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 쉬운 부처님 가르침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할수록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열혜의 성품이 본래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열혜의 성품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분별망상을 걷어내고 열혜의 성품으로 고스란히 사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완전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괴로움을 막 힘들게 괴롭게 살던 삶이 괴로움이 그야말로 우리가 도노라고 하듯이 괴로움은 내가 10년 20년을 막 어깨 짊어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이요 사실은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 몰록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의 실천을 하면 몰록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괴롭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괴롭지 않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쉽니까 진짜 괴롭지 않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뭐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렇게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 뭐 그럴싸하다 그럴싸한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20년 전에 야 그 정도 가지고 뭐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내 안에서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정말 깊어짐으로써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거 밖에 이 정도가 불교의 전부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 다 모르겠지만 한번 이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20년간 불면증이 시달려왔다 이 불면증 때문에 막 미치겠다 그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오후나절이나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아 나 커피는 못 먹는다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저는 커피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야 이거 내가 이제 조금씩 날이 들어갔나가지고 근자에는 저녁때 밤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또렷해요 잠이 안 오고 누워인데도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또렷하게 새벽까지 가요 그때 제가 이제 아하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던 불면증을 하소연하던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면증이 10년 20년 오는 분들이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살았던 분 또 윗집에서 쿵쿵쿵 뛰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그 놈을 죽이고 싶거나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괴로웠던 분 또 옛날에 아팠던 병 때문에 그게 도지면 어쩌나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 혹은 내가 앞으로 두려움이 날 찾아오지 않을까 혹은 뭐 연예인들 무슨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엇이든 마찬가지에 무엇이든 처음부터 그렇게 그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 스님 그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 자신은 비행기를 못 탄대요 어 왜 못 타세요? 그랬더니 어 난 비행기 타면 무서워서 이게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게 막 폐쇄공포 같은 것도 막 오고 이 기차 이게 뭔가 하여간 땅에 이렇게 딱 닿아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지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안심이 안 돼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저런 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태풍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태풍 오기 전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날 제가 처음으로 그 또 서울부산 오는 비행기는 작잖아요 그 작은 비행기가 그 태풍이 오기 전이라 그런지 저 위는 저 위는요 엄청 이게 막 떨리더라고요 강하게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소리 막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창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오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하고 하면서 이제 기차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기차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움찔움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 어?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말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비행기는 원래 그렇겠지 하고 말거나 아니면 그냥 책이나 보고 말거나 노래 듣거나 잠자거나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번 움찔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움찔하고 그러다 이제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 동일한 꿈찔 할 때 더 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난 못하겠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처음에는 아이 짜증나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꿍꿍거리더라도 그냥 TV 보면서 그냥 그걸 꿍꿍거리는 것도 있고 그냥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면서 그냥 별 신경 안 썼을 때는 꿍꿍거리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꿍꿍거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은 다 받죠 누구나 그런데 그 조금 받다가 이걸 더 심하게 받고 더 심하게 받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꿍꿍거리는 게 나를 더 자극하기 시작해요 내 의식을 나에게 내 안에서 더 큰 자극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일반적인 자극인데 더 큰 자극이라고 머릿속에서 환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쯤 되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럴 정도까지 거대해지는 것이죠 똑같이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잠이 안 올 때는 뭐 살다 보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지 잠이 올 수도 있지 커피를 많이 먹었나 보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보내고 말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으로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내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 어쩌지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더 망치면 어쩌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차가 내가 자꾸 졸다가 차 서고 나면 어쩌지 그런 일이 있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깔끔하게 자야 되는데 왜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야 자야 돼 자야 돼 넌 지금 자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면서 자야 된다라는 건 정상이고 자지 못하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막 집착할 때 그때 불면 이제 이게 불면증이 돼버립니다 그냥 누구나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에서 불면증이라는 병으로서 나를 집어 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두렵고 심지어 잠들기 전부터 오늘도 분명히 잠이 안 올 거야 잠 안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잠 못 자게 만들죠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로 내 스스로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고 키워내기 때문에 그게 나를 더 괴롭힌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첫 번째 자극에서는 사실 우리가 무디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그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거대한 망상으로 나를 집어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반복된 어떤 괴로움 자극들이 10년씩 반복되면 그게 막 나를 막 괴롭힐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제가 부처님 말씀 불의 중도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고진멸 도 도성재다 도성재가 뭐냐 중도이다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거든요 중도 즉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중도다 근데 중도는 불의 중도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불의 중도 불의법 둘이 아닌 즉 불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더라도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둘로 나눠놓는 걸 이법이라고 하죠 분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놓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자식 이런 행동은 좋고 저런 행동은 싫어 남편의 이런 습관은 좋은데 저런 습관은 싫어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좋은데 저런 모습은 싫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건 해주면 좋겠고 저런 건 해주면 싫어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좋은 상황이고 저렇게 펼쳐지면 나쁜 상황이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점심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저녁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더 공손해야 돼 이 일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저 일은 저렇게 순탄하게 펼쳐져야 돼 이런 식의 자기 머릿속으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거기에 그 생각을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 그게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심해질 때 이제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불면증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중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중도 중도는 불이법이라고 했어요 불이 중도라고 했어요 중도는 거기에 대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중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지관 멈추고 멈출 짓자 관 있는 그대로 볼 관자 멈추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멈추고 보는 게 뭘 멈추고 보는 겁니까 내가 잠이 안 올 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를 괴롭히는지 잠이 안 오는 그 현실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잠이 안 온다는 그 현실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오늘 잠이 좀 안 오네 그러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겐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에피소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죠 그거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예요 내 인생에는 언제나 부처만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경험하고 언제나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이 부처를 찾고 싶잖아요 부처를 찾고 싶은데 부처를 버리고 삽니다 부처를 외면하고 부처를 밀쳐내고 부처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부처를 어떻게든 버리지 못해 안달하고 삽니다 아니면 부처와 싸워 이기려고 하거나 뭐가 부처니까? 제법이 부처입니다 제법이 실상입니다 화음경으로 얘기를 하면 화음경에서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하나다 또 이걸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지정각세간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또 중생세간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 중생들과 기세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 이 세 가지 세간이 이 삼정세간이 하나다 원흉하다 원흉무해하다 하나의 부처다 하나의 부처의 나툼이다 즉 이 세상 자체가 그대로 부처다 내가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중생이 곧 지정각이다 정각을 이룬 분이다 즉 내가 이 자리에 이 못난 나를 버리고 나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못난 나를 버리고 부처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도 왜? 여기에 언제나 부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불이법으로 둘이 아니게 하나로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버리고 부처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기 이미 부처가 있는데 이미 있는 부처를 외면하고 없는 부처를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이대로 내가 부처고 지금 이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일어난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진리의 현현입니다 왜? 잠이 안 오는 건 사실은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그냥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잠 오는 건 그냥 자고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옛날에 한참 좌선이 혹은 좌선만 불교야 좌선은 해야지만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그 당시 고행주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칼을 여다가 면도칼을 갖다 놓고 꼬복 졸까봐 졸면 칼에 찔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려고 참선을 하려고 막 칼을 갖다 놓고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꽂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눕는 게 되게 파름찬 놈 같고 수행자가 같지 않고 누워서 푹 잔다는 자체가 되게 좀 죄의식이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아니면 누워서라도 와선도 있으니까 누워서라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내가 마음을 관하고 명상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우면 바로 졸리는 거예요 누워서 좀 명상을 하고 싶은데 누우면 바로바로 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억울하고 누워서 명상 어떤 예전에 명상센터 같은 데 가서 와선 같은 거를 잠시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줬는데 이끌어 주는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내가 좀 나도 좀 여기저기 담임 좀 써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바로 자버려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앉아서 좌선하는 게 힘들잖아요 앉아서 법문 됐다가도 자꾸 졸리잖아요 야 누워서 잠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 누워가지고 잠 안 오면서 편안하게 릴렉스한 채 누워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졸려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커피를 한 잔 먹을 때든지 가끔 잠이 좀 안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문득 저도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일을 위해서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한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못 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생각을 탁 놔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지금 도래했구나 누워서 편안하게 본문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 편안하게 마음 공부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상황 옛날에 스님들이 무슨 사회운동 하고 이러다가 아니면 일제시대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교도소 같은 데 가 계시면 국립선빵이라고 옛날 스님들은 밥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가서 밥 하나 얹기도 힘들고 쌀 얹기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냥 교도소가 있으면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 꼭 가만히 앉아있게 하니 그냥 탁 앉아서 좌선하기 그걸 참 좋은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책 읽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에이 좀 뻥이 심하시구나 너무 좀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생들은 의지박약으로 그렇게 앉아서 오래 있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도소 같은 데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참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딱 조성해 주니까 야 저런 상황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그때 옛날에 그 스님들이 저 얘기를 한 이유가 있구나 진짜 좋은 상황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잠 안 오는 상황이 무조건 나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어요 잠 안 오는 상황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나쁜 상황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 어떤 사람이 나빠요 그러면 잠 안 오는 그 상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볕 나는 날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듯이 그냥 잠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잠 안 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덮고 있느냐 어떻게 분별망상으로 몰아내려고 애쓰느냐 그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온 잠 안 오는 상황이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분별합니다 잠 안 오는 상황을 불면증 이렇게 이름 붙여 놓고 이름 붙여 놓은 다음에 이건 나쁜 거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 그 생각으로 잠 안 오면 내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운전도 졸릴 것이고 뭐 이것저것 안 좋은 핑계를 대면서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야 이건 버려야 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 나는 잠 안 오는 건 싫고 잠 오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취사 간택을 합니다 잠 오는 상황은 좋은 걸로 취사하고 취하려고 했어요 잠 안 오면 잠 안 오는 걸 막 버리려고 했었고 잠 오는 걸 막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는데 취사 간택심이라는 게 뭐냐면 불이법에서 어긋나는 거죠 분별심입니다 둘로 나눠 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거죠 잠 안 오는 건 버리고 잠 오는 건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취사 간택심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취하려는 거에 대한 집착심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했듯이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이 잠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는 해석해서 불면증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취하거나 버리고 그래서 좋은 상황을 취하려고 막 길을 쓰고 나쁜 상황을 버리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허용하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싸워 이기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불면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뭔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그걸 무슨 답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냐 하는 표정으로 맨날 하는 얘기 뭐 또 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왔겠느냐 뭐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식과 완전 전면적으로 100% 다른 방식이에요 전도 몽상을 완전 뒤집는 방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잠이 오는 건 좋은 거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잠 오는 걸 취하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방법을 찾아놨어요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병원 가서 막 진탄도 받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사 먹어 보고 막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 모든 동원이 뭐예요 잠을 자게 만들기 위한 안 오는 상황을 버리기 위한 오는 상황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났습니까 해결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안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나를 괴로움을 가져왔는데 그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쓰므로써 그걸 이기겠다 더 큰 약을 먹음으로써 그걸 이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더 큰 취사 간택심을 일으켜서 작은 취사 간택심을 제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를 내 다른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우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만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망상으로 싸우게 되면 탈진하고 기운이 쭉 빠지고 늘 날마다 힘이 없고 생계가 빠지고 이완하지 못해요 항상 늘 긴장이 있고 예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의 성기 열의 출현 열의는 늘 출현해 있는데 열의는 늘 출현하고 있는데 이 화음경이 열의 출현품이라는 게 있어요 열의는 늘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출현하는 열의를 잠아 놓은 이 상황으로써 늘 출현하고 있는 이 열의를 내 생각으로 추사 간택해서 화음경을 그 딱 출현 온 그 아 그 죄송합니다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 명 이름도 빼고 없애고 상 모양도 빼고 일체가 끊어지게 해라 이런 얘기에요 즉 이걸 불면증이 하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그림 그려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 이게 상입니다 상을 취하려는 마음 그거를 딱 끊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나에게 오는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지관 해석하지 않고 멈추고 해석하던 그 생각으로 좋아 나빠라고 생각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을 멈추고 지 멈출 지자 관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잠 안 온다라는 상황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나한테 경험 되도록 지금 지금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실 유일한 부처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을 버리고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늘 여래가 출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출현하고 있는 여래와 같이 있으면 된다 같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 둘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있는다 같이 존재한다 그걸로서 존재한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내가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받아들여야지 이건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고 굳이 표현을 하니까 방편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썼을 뿐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눠 놓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경험되는 이 삶 자체가 이대로 잖아요 이대로를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 잠 안 오는 상황과 싸우려고 애쓰다가 이제 싸우지 않게 돼요 오케이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 안 오는 것과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사실 누워서 누워서 번문 틀어 놓고 번문 들으면서 누워서 번문 듣다가 자면 좋지 않나요? 낮에 시간 내서 번문 듣기에는 시간 돈도 버려야 되고 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누워서 잠들기 전에 번문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자꾸 잠이 안 와가지고 자꾸 정신이 또렷하고 미치겠다 미치겠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느냐 하고 잠 자겠다라는 생각을 놔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 자야지만 돼 하는 생각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잠 자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로 가야 돼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누워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는 몇 시간 이상 안 자야 되라는 거 한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여덟 시간 아홉 시간은 자야 되라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여섯 일곱 시간 자면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함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은 네 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 없겠다 진짜 네 시간만 자면 깨운한데 항상 두세 시간 자니까 죽을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 그 분은 네 시간을 자게 하면 그 다음날 거뜬하다고 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요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취사 간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게 수행입니까? 삶에서 지금 나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수행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걸 그냥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만 하라 그 전에는 늘 하고 있는 걸 늘 하고 있는 걸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내일 스트레스 받을 거야 힘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경험하라는 겁니다 삶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면 된다 뭐랄까 삶을 그대로 누리고 만끽하고 경험해 주고 허락해 주고 허용해 주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둘로 나눠서 이건 더 체험할 거야 이거는 체험을 적게 할 거야 이 마음 없이 오는 것이 진리다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났지 않았던 놀라운 대전환 이거는요 직접 채무지 보지 않으면 말로만 듣고서는 설마 그거 해 가지고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윗집에서 꽁꽁거린다는 그분도 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좋고 싶은 마음이 요즘 계속 계속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너무 편해졌다 너무 자유로워졌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나머지 무수히 많은 다른 종속적이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편안해졌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났는데 그 전과는 완전 다르게 요즘에는 스님이 하는 법문이 완전 이해가 훨씬 더 속속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 해결될 때 깨달음과 현실은 둘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깨달음이 옵니다 내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즉 삶의 현장이고 선빵이지 선빵이고 절이지 그래서 이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몸 자체를 불당이라는 편을 썼어요 큰 스님 어떤 제자 스님이 자신이 밖에다 큰 스님을 모시고 은사 스님 모시고 살다가 잠깐 저 수행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은사 스님한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 성포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은사 스님 와가지고 은사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했니? 아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은사 스님 밥 해드리고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은사 스님이 목욕이나 하러 가자 해서 이제 개울가에 가서 두 분이 목욕을 하고 등대를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제자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약간 독백 비슷하게 들린듯 많은 듯하게 아이고 몸은 당당한 불당인데 안에 부처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등을 닦아준 거죠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이게 좀 뭔 소리를 하나 싶은 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이러고 그냥 말하는데 은사 스님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얘가 뭔가 좀 안목이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불당을 늘 모시고 삽니다 삶이 바로 부처고 아까 그러죠 지정각세관 기세관 기세관이 그대로 부처다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보세요 생각 이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이전 생각 이전 생각 이전 생각 이전 짜리는 아무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사실은 욕을 듣자마자 그 욕의 내용을 따라가면 생각을 따라간 거죠 분별을 따라간 거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욕을 한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냥 소리 표정일 뿐입니다 그냥 소리가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끝난 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분별을 따라가느라고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서 그 소리가 나를 강력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소리 자체는 나를 괴롭힐 힘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괴롭힐 힘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번뇌 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바로 그대로 볼입니다 번뇌를 끌려가서 쫓아가서 번뇌 스스로 얽매여서 취사 간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경험해 주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다면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거기서 부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게 바로 부처다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죽비 소리니 어쩌고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기 이전 분별 움직이기 이전에 이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죽비 소리만 부처겠어요 남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도 부처고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선사 스님들 중에는 시장통에 갔다 시장 구경하다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걸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닫고 뭐 장보다가 깨닫고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왜? 그 다양한 소리를 듣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는 게 가능할까요? 그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죠 근데 소리의 내용을 분별하기 이전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하죠 분별하기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편을 쓰고 그 화두가 그겁니다 말머리 말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관심을 두면 사실은 세상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경계가 여러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생각했을 때만 휘두를 휘둘림을 당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그 상대방이 나를 휘두른 게 아니죠 내 생각에 나를 휘두른 거죠 이 세상은 나를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100% 나 자신이 스스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모든 괴로움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괴로운 건 정부의 무능한 정책 때문이야 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괴로운 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전부 다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힐 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한 그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일 뿐이죠 생각 이전으로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실제 아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정병들이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게 진짜 괴로움이냐 그 사귀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사귀기 이전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사귀니까 이미 그 집착이 그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실체라고 생각해서 이걸 쥐고 있으니까 이걸 버리기 쉽지 않지만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저절로 버려져요 사실 우리는 저절로 방아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 잊혀져요 그냥 내가 막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지금은 다 잊혀지는 거 많잖아요 저절로 방아착이 됩니다 사실은 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불법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얘기라고 할 게 없어요 방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할 게 없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삶이 곧 해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이런 표현도 있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도 있죠 또 스님들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답이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문제가 바로 답이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라 문제를 경험해 주어라 문제 속으로 가서 그것 같이 살아라 하나가 되어 살아라 그럴 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보사님도 그러시대요 남편하고 10년, 20년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한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 보니 남편의 단점이 죽어도 못 바꾸는구나 확신이 어느 순간 들들해요 그래서 안되겠구나 인정해야 되겠구나 바꿀 수가 없으니 20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스트레스 받고 살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남편이 나랑 놀아주고 나랑 좀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뭔가 좀 해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탁 내려놓고 나니까 남편이 나한테 왜 안해주지 안해주지 나한테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지 나랑 놀아주지 않지 막 이러다가 그 마음을 탁 놔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야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시작되더라 야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이렇게 재밌난 거였나 남편 말고도 재밌난 게 많구나 도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절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야 삶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데 내가 지난 20년간을 남편 탓만 하면서 남편 성격이 왜 그래가지고 남의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탓하면서 20년을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그래 해결됐을까요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오케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걸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걸 바꾸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안 될 경우에 그걸 허용했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창조적인 답이 나와요 그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확실합니다 게으르고 굶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와 싸우는 사람보다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곧장 해결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기 시작해요 워낙 빠르면 도노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삶이 바로 진실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부처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나고 있구나 이 드러나고 있는 부처를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아주면 되는구나 삶을 생각으로 죽이지 말고 아침 햇살이 아름다우면 그 햇살을 좀 만끽해주고 경험해주고 느껴주고 햇살이 따스함을 좀 느껴봐주세요 그게 명상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파도 그 아픈 걸 당장에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잠깐 같이 경험해주고 아픔을 다독여주고 아픔을 사랑해주고 막 당장 밀쳐내려고 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한번 잠시 있어주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럴 때 이 아픔과 화해하게 됩니다 왜? 둘이 아닌 것이 진정한 화해예요 진정한 화합이고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진정한 명상이고 진정한 마음공부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아무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건 남에게서 온 게 아니죠 본래 나에게 있던 게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그죠? 왜? 그런데 나에게 이미 있는 거를 생각으로 막다가 생각으로 막지 않으니까 저절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기에게 있던 걸 그냥 되찾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아 언제나 있었구나 언제나 괴롭지 않은 삶을 삶을 언제나 내 앞에 딱 있었구나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걸 막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눈뜨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뭐 대단한 환상적이고 뭐 놀랍고 뭐 신비체험을 하고 뭐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전생도 알아맞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병입니다 병 당연히 병 아니에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서 고쳐달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약간 막 잡신이 들어오거나 자꾸 막 미래를 보여주는 거나 미래가 보이거나 막 이런 환상이 보이고 막 희한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백프로 병입니다 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병이 돼요 근데 누구나 집착을 해요 근데 스님들 세계에서는 워낙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이 확실하니까 불교 안에는 즉 그 어떤 신비체험을 하든 삼매체험을 하든 놀라운 체험을 하든 그거는 왔다 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신경쓸 거 없다 시계 망고볼변에 망고볼변에 경계에는 빼달릴 필요 없다 심지어는 견성의 체험 순간조차 쥐일 필요 없다라고 당장에 내쳐 버리는데 어떤 뭐 놀라운 체험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놀라운 막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나서 명상단체에 갔더니 야 그거 뭐 차크라가 열리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뭐 무슨 뭐 손과 체가 뭐 깨어나는 것 같다 뭐 어쩌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망상입니다 확실한 망상입니다 무명무상절일지 그걸 어떤 이름을 정해서 이런 상황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언제나 진실이 드러나 있는데 왜 나에게 없는 독특한 상황을 독특한 특별한 상황을 갓 찾으려고 애써요 이 있는 그대로 평상심이라고 하는 완전한 삶의 진실이 늘 드러나고 있고 그걸 우린 늘 쓰고 있는데 귀신이 보인다 이게 뭐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맨날 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들의 마음이 읽힌다 얼마나 불쌍해요 내 마음이 읽히는 것 때문에도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하루에 5만 개 올라오느니 내 마음만 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남들의 번뇌 망상심을 다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인데 정신나갑니다 뭐 그렇게 타심통이 좋다고 타심통을 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장 평범한 가장 단순한 가장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대로의 삶 이게 진실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인 이것이 전부다라고 결코 여섯 단정짓지 마시고 내가 더 열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더 나에게 더 열려서 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발심을 하고 꾸준히 이 중도 이게 반야바람의 불이 중도의 수행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현내용품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화음경 보현내용품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를 드리면 화음경의 보현내용품은 화음경의 많은 이제 가르침들에 대한 화음경 가르침의 그 현실적인 구현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입법계 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그 구법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아마 화엄경 선재동자 관련된 영화들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선재동자가 구법여행을 떠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입법계 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40화엄경이라는 곳에 입법계 품에 마지막에 보온행원 품이라고 해서 화엄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제 보온행원 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재동자는 그 문수보사리에서 이제 보리심 이제 보리의 마음 보리가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겠다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발심을 하고 이제 문수보사를 의지해서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부처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한번 내가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53명의 선지식들이 이제 각각의 답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그 스승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탐방을 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제 보현보살에게 가고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이 이 보현병 품을 법문을 해주는 것이죠 선지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에게 간청을 해요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 몽상을 멀리 여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문수보살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보리심을 바래야 한다 내가 보리를 얻겠다는 마음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바래야 한다 두 번째 보리심을 바라고 나서는 선지식을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냉원을 갖추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법문을 합니다 53명의 선지식을 탐방으로 떠나기 전에 이런 법문을 듣죠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량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를 갖추게 되는 최초의 인연이다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는데 실증 내지 말라 완전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선지식을 구함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선지식을 뵙고 실증 내지 않아야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많은 선지식을 탐방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렇지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량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선지식일까 하고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데 사실은 이 화음경에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이분이 나의 선지식이야 라고 선택해서 그분에게 가서 공부하는 그것만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53명의 선지식이 나오는데 이 53명의 선지식은 인도에서 그 당시 바라문 쉽게 말해 종교인도 있고요 의사 외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불법뿐 아니라 다른 어떤 외도들의 가르침 또 장자 일반 거사님이죠 또 왕 또는 야차라고 해서 신들의 세계들까지 또 비군이 스님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 몸을 파는 창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3명의 선지식을 보면 20명이 이제 여자 여성분이시고요 또 보살님이 다섯 분 또 비구 스님이 다섯 분 또 비군이 스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우바이 4명 또 장자가 9명 다양한 어떤 분들을 다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탐방을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엇이 선지식이냐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선지식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 사실은 가장 큰 선지식이 누구냐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나의 삶에 가장 옆에서 오래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선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음경은 이 보유냉은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음경은 이 보유냉은품을 보면 너무 이걸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아니 뭐 화음경의 총 결론이라고 하면서 선지식이 마지막으로 가서 탐방해서 법문을 듣는 게 보유냉은품이면 거기 뭐 반야심경 못지않은 금강경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유냉은품을 이제 독성해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이게 무슨 수행이야 뭔가 반야심경처럼 알 듯 모를 듯한 무슨 수많은 교리도 이야기하고 뭐 아니 비서쓰니 뭐 색상형 비축법 뭐 무한계 내지 뭐 이런 교리 얘기도 여긴 없어요 또 금강경처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만 이제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좀 신비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화음경 보유냉은품을 읽으면 무슨 얘기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당장에 지금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음경이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설을 했다는 그게 이제 화음경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이제 수준을 낮춰 가지고 다시 법문을 한 게 뭐 아함경이고 니까야고 차차 이제 근기를 높여가며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화음경은 바로 설을 하면 사람도 못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쉬운 가르침 이면에 이면에는 너무 단순한 가르침인데 그 이면에 법을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제 밑바당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평범한 이 공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화음경 자체가 어 뭐랄까 이 법에 대한 법에 대한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화음경에서 가장 밑바당에 깔고 있는 것이 화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꽃이 꽃 화자거든요 꽃으로 장엄 한 어떤 경전인데 무엇을 꽃으로 장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삼나만상 모든 것들 여러분이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존재 심지어 이 기세관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진실이다 완전한 법을 100%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어떤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탐방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땐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식이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선지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일 수가 있다 선제동자가 만나는 그래서 왜 그것이 선지식이냐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내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선지식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왜 선지식이냐 모두가 부처 아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삶은 삶이 그대로 부처다 삶이 그대로 진실이다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내 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를 보고 있고 모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법계는 법에 진실된 세계라서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인지 나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장애물을 내 인생에 딱 드러내 줌으로써 내가 어느 지점이 막혀 있는지를 풀고 가도록 해소하고 가도록 해결하고 가도록 돕는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삶이란 방식으로 돕습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어떤 깨달음의 길에 무언가를 지혜를 전해 주기 위해서 또 나의 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풀리지 않은 숙제를 풀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해소되지 않고 어떤 정체되고 막힌 어떤 기운이랄까 업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전부 다 선지식 아닌 것이 없다 악지식도 선지식이다 역행보살이라고 하듯이 언뜻 보기에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역행보살로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다 이 단순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화원경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한 송이 연꽃이고 아름다운 꽃이다 자성의 꽃이고 부처님의 연꽃 위에 앉은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 다 이 화엄의 연꽃이다 만다라를 꽃피우고 있다 장엄한 부처의 꽃봉오리가 다 우리 각자 각자가 다 장엄한 부처님의 꽃봉오리로 저 연꽃 대자에 올라앉아 있는 다 각자 부처님들이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기를 보고서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한번 걸어볼 만한 일 같다 나도 이제 선재동자처럼 선지식을 탐방으로 떠나리라 그런 사람 많죠 이제 화엄경의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이제 인도로 시말라야로 온갖 온 세계로 떠나면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이기도도 해보고 저수행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덕경도 해보고 위빠사나도 하러 미얀마까지도 가보고 가나선도 해보고 온갖 선지식을 찾아서 막 이제 다녀본단 말이죠 그런데 늘 그 선지식을 탐방하러 가는 데서 만나는 늘 만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선지식들은 외면하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그때 가서 그것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사실은 이 53명의 수많은 선지식이 있는 이유도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선지식에게 법을 청법하고 법을 청하고 법을 청하면 그 사람 앞에 남편에게 자식에게 가서 나에게 법을 좀 전해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편이 자식이 뭔 법을 전하는 법이 뭔지를 알고 그러겠어요 법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매 순간 드러나고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할 때 사실은 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칭찬할 때만 법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그건 다 이 말 저 말 좋은 말 나쁜 말 말의 내용이지만 말을 하는 그 자리가 말이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이 드러난 자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보현행원품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겉에 드러난 보현행원품을 딱 읽으면 부처님에게 막 예경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에게 법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이미 내 눈앞에서 늘 만나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화엄 만다라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전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절에 와서만 내가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선지식의 법문을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를 서로가 있는 게 이 화엄경의 또 보현행원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대로가 부처이고 이대로가 진실이니 내가 다만 이대로의 현실 이대로의 진실을 내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럼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경험해 주면 된다 생각으로 걸러서 해석하지 않고 생각으로 걸리기 이전짜리 아무 일 없던 그냥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해 준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있는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하루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경험되고 나쁜 일이 경험되요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욕이 경험되서 기분 나쁜 경험이 일어나고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칭찬이 경험되서 좋은 경험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그건 벌써 내가 해석하고 분별한 겁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 욕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어서 기분 나쁜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욕을 했어 이건 나쁜 말이야 나한테 이런 욕을 했단 말이야 하고 나는 욕을 경험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욕이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어떤 하나의 소리 파장에 나이가 와서 부딪힌 것 뿐입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네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이네 이러면 나 뭐 살쪘다는 얘기구나 하고 엄청 기쁜 나빠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해 보인다 보기 좋아 보인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머리는 싹 해석을 해서 뚱뚱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건강해 보인다 이 말 자체로 끝이죠 그냥 근데 그걸 내 식대로 곧장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날씨가 덥고 짜증나 덥고 막 땀이 말 때는 덥고 짜증나는 게 경험 되는데요 추울 때는 막 추운 게 경험 돼서 짜증이 나는데요 사실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자리 경험이 아닙니다 덥고 땀나는 게 무조건 짜증나게 경험은 되고 이게 나쁜 경험인가요 그게 나쁜 경험이면 땀나고 더우면 무조건 항상 괴로워야 돼요 그게 진실이면 우리는 사우나에서는 시원하다 하고 앉아 있고 또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운동할 때 운동 선수가 열심히 뛰면서 땀나고 막 뻘뻘 나는데도 축구하다가 골 몇 골 넣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운동을 하실 때 무슨 골프를 하든 뭘 하든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덥고 땀나고 해도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덥고 땀나는 건 나는 짜증나게 경험을 했어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그걸 걸러서 해석해서 경험하니까 그런 게 경험 되는 것이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그냥 이게 더위라는 것도 내 해석이에요 그냥 그 온도, 온도라는 것도 내 말이지만 무명무상절일지 명과 이름과 모양을 빼고 그냥 경험하면 그냥 어떤 그 느낌? 그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그 온도, 그 따뜻함 그게 그냥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하면 곧장 이건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맨 느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해 줄 수 있어요 모든 말을 첫 번째 자리에서 경험하면 그냥 그 말이 경험 될 뿐입니다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삶에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될 때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됩니다 좋거나 나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등장하는 모든 삶은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깨닫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해결되어야 될 것 문제들 해소되어야 될 업장들 이런 것들이 매순간 해결되고 있고 매순간 해소되고 있고 그걸 통해 나는 매순간 공부의 길로 나아가고 있게 되죠 점점 더 괴로움을 여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 말이 바로 위빠사나 하라는 소리예요 지관해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해석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우린 자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니까 지 멈추어라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어라 하는 말을 굳이 하는 거죠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로 한 얘기를 하면서 관해라 위빠사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걸러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보고서 스님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흰머리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오늘은 얼굴이 더 노랗게 보인다든지 목소리가 오늘은 목이 좀 덜 아픈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식대로 해석을 해서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제가 보이겠죠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보고 있다 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냥 보고 있다는 이 단순한 경험 거기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접촉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그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요 귀로 소리를 그냥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저절로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을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저절로 다 봐요 저절로 봐집니다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봐져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제가 이러면 이거 저절로 봐지잖아요 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봐집니다 그냥 봐지기만 하면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지는 상태 근데 내가 애써서 자아 주관을 일으켜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상태가 아닌 첫 번째 자리에 그냥 봐지는 상태 뭘 보더라도 그냥 저절로 봐지거든요 저절로 알아지죠 저절로 알아차려줘요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찾아지잖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지 애쓰고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상태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상태 알아차려지는 상태 저절로 봐지는 상태 그게 도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에 그냥 있는 그들의 순수한 아무 맛도 없는 이게 너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뭐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이 감정적으로 항상 우리 머리는 분별은 좋은 건 나쁜 걸로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뭔가 박진감 넘치는 삶을 느껴요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취할 때 뭔가 막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 같고 버리려고 막 애쓸 때 뭔가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봐지는 거 그냥 알아차려지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그냥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하니까 거기에는 관심조차 우리는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연한 자리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이고요 이 화음경 보현의 원품도 그것의 전제로 모두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바로 선지식이다 분별하지 않고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로 그 존재와 마주하면 거기에서 진리를 보고 거기서 선지식을 만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다 선지식 아닌 것이 없다 사람만 선지식인가 모든 경계가 전부다 선지식이다 그래서 그래서 화음경 보현행원품의 이제 풀네임 전체 제목은 잎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다시 말하면 대방광불 화음경 잎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부릅니다 즉 잎 부사의 해탈경계라는 것은 잎 들어간다는 거죠 부사의 즉 사의 생각하고 의 뜻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공부는 이 부사의 해탈경계 해탈경계로 들어간다 즉 해탈의 경계는 생각으로 취할 수 없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마음공부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부사의해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공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인지 이 마음공부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리라고 얘기했죠 생각으로 해석하기 이전 이 첫 번째 자리 누구나 누구나 처해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거르니까 그 자리를 해탈경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사의 생각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해탈경계로 들어가는 그런 보현행은 품이라고 나오고요 이 보현행은 품에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날마다 해피엔딩 우리 교재 첫 번째 장에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 이제 보현행은 품 경전 원문을 좀 짚으면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서분 첫 시작 부분이고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제 동자가 선제 동자가 이제 53 선제식을 이제 탐방하면서 고범여행을 마치면서 드디어 이제 보현보살을 뵌 것이죠 드디어 보현보살을 뵙고 법문을 청했더니 그때 이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도 보세요 바로 그냥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을 먼저 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내가 그야말로 이렇게 무한한 공덕 이렇게 무한한 어떤 찬탄 받을만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제 동자에게 말하는데요 선남자요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 모든 이들이여 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이런 소리죠 여래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 어떤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건데 여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래가 무엇인지 여래의 공덕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래의 공덕은 여래의 공덕은 시방 세계 시방 세계 시방 시방이라는 건 십방을 이야기해요 십방 동서남북 그 간방 하면 여덟개 방이죠 위아래 합치면 상하까지 하면 이제 시방이죠 그걸 사유상하라고 해서 사유상하를 십방이라고 그래요 즉 시방은 일체 세상 전부 온 우주법계 전체 모든 세계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즉 불가설 불가설 즉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 부처님 세계가 불찰 불찰미진수 불가설 불가설 불찰미진수 이런 얘기가 경전에는 아주 상형어구처럼 등장을 해요 도저히 불찰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는 도저히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 그 부처님 국토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극미진수 여기서는 보통 불찰미진수라는데 여기서는 불찰 극미진수 아주 그냥 미진 미진은 티끌만한 아주 먼지티끌만한 무한히 작은 티끌 무한히 많은 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겁동안 극미진수의 겁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많은 극미진수의 겁 일건만 해도 우리 이제 겁이라는 얘기 불교에서 많이 쓰는 시간의 단어잖아요 뭐 일건만 해도 자바함경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유순인 큰 바위를 1년마다 한 번씩 비단 옷자락으로 이렇게 슥 닦아가지고 1유순이면 뭐냐면 그 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길이 혹은 소달구지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12키로 혹은 15키로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키로 15키로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키로 되는 큰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그 거대한 바위를 아주 나쁠거리는 옷으로 1년에 한 번 와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1년 뒤에 또다시 와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전부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을 1겁이라고 하는데 혹은 가로 세로 높이가 1유순이 되는 철로 된 성 거대한 성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큰 성 안에 겨자씨 이만한 티끌만한 겨자씨를 다 가득 담아놓고 1년에 한 번 와서 겨자씨 하나 꺼내 가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시간 1겁인데 1겁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여기서는 극미진수의 겁동안 계속해서 말하여도 즉 다시 말해보세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겁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동안에 계속해서 부처님 공덕을 말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은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뛰어나다 라는 얘기를 그 오랜 겁동안 그 오랜 겁동안 계속해서 말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다 말할 수 없다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으로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공덕은 이 깨달음의 공덕을 얘기하죠 부처님의 공덕은 그 깨달음의 공덕이 어떤 공덕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추고 있는 나의 진정한 공덕 내가 진정 갖추고 있는 나의 진실된 우리는 이 불교에서 굳이 말한다면 참나 이 거짓된 나 이 몸뚱아리에 갇혀져 있는 제안된 나 이 거짓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거짓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니까 비좁은 마음으로 이 좁은 내가 저 옆에 있는 좁은 저놈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은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 작은 나가 어떻게 하면 몇 년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에게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에 가고 그런 이 비좁은 제안된 나에 갇혀있으니까 그 갇혀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게 나의 진실된 참된 나라는 참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나의 진실된 참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나는 이 비좁은 참나에 갇히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버리고 어리석은 육신에 갇힌 나를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탈한 나 그 부처님의 불성이 있는 그 나에게로 가고 싶어 그 가려면 가기가 쉽지가 않아 왜 이 고해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망망대에 같은 고해바다를 건너서 저 파라미타를 해야지만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나같은 놈이 할 수 있겠나 부처님도 힘들고 저 10년 20년 장잡으로 한 큰 스님들도 힘들고 여단거를 했다는 스님들도 힘들 뿐 아니라 몇 겁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도 가기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보현보살이 말한 이 무한한 말로 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한 이 이렇게 몇 겁을 말로 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무량한 공덕이 그건 부처님한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한테 있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전을 딱 읽으면 야 역시 부처님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난데 부처님의 공덕은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야 역시 부처님은 대단해 내가 믿는 부처님은 야 그래 믿을만 하네 참 대단하신 분이네 나는 그 뭐 발도 밑에 때만큼도 안 되겠지만 그걸 내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종생들이 경전을 읽는 방식입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저히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약간 국어 문법 어법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지금 나라는 부처님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이 본래 그렇게 무한한 공덕을 가진 존재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짓나에 갇혀서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러고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몸이 난 줄 알고 생각이 난 줄 알고 내 재산이 난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거 내 거 내 거 하면서 나만 내 거에만 갇혀서 이 백년도 안 된 인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년이 남았을지 40년이 남았을지 뭐 당장 내일일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에 법의스러운 걸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다가 괴로움 속에 파묻혀 살다가 갈 거냐 그래선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도저히 없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내가 그 부처를 살아 본 적이 없어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부처라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좀 이해가 돼요 내가 한 번도 부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야 부처님이라는 건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만 깨달은 거지 그 이후에 깨달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도 깨달음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부처를 쓰고 있다 부처를 쓰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는 동안 숨 쉴려고 애써 봤습니까 숨 쉴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숨 저절로 쉬고 있죠 내가 쉰 건가요 숨을 이게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내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었습니까 지금까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나요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 숨이 저절로 일어나게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숨이 저절로 일어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숨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일어난다 아침 먹은 밥이 내가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매 순간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성장하고 있고 나이가 들고 있고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늙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네 내가 한 게 아닌데 여기 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숨 쉬게 하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제가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귀가 듣는 거죠 이게 뇌가 귀를 이 신경을 뇌로 전달받아 가지고 뇌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한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막 정리를 하는 거죠 진짜 뇌가 하고 귀가 하고 이러는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이 소리를 내 맘대로 듣지 말아 보세요 내 맘대로 듣지 않는 게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 맘대로 지금부터 소화시키지 말아 보세요 아침에 먹은 밥을 지금부터 소화시키지 말아 보세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법계가 하는 겁니다 법신부처님이 하는 겁니다 자성 부처님이 한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전체 여러분 몸 전부 다 지금 다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죠? 아침 먹은 밥을 다 소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누가 할까요? 내 몸이 한다 내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주인공 대기 대용 하나의 거대한 대기 이 큰 하나의 주인공이 하나의 여러분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부처가 한마음 주인공 불성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큰 거대한 부처가 여러분 전체를 하나로 굴리고 있어요 하나로 한바탕으로 한바탕으로 굴려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현실 그 사실 그 경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부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견성체험 견성체험해서 내가 빨리 견성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견성체험은 왔다가 가잖아요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은 왔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체험인데 매 순간 숨 쉬면서 확인하고 말하면서 확인하고 생각하며 확인하고 생각을 부처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무엇이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부처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단순간 단순간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말하고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고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저 공짜로 무한정 주어지고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 있어야 되나요?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박사하기를 따야 됩니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눈으로 뭔가 보는 거를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안 쓰면 흐릿하게 보이기는 해도 본다는 그 상품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 눈봉사는 안 보이는데요? 눈봉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데요?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안 들릴 때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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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장 본 거를 해석하고 해석한 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보이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보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이 있는데 이걸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은 중립적이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을 볼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자리에 볼 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네 개를 접으면 중간 손가락만 놔두고 네 개를 접으면 아니 저 성스러운 법당에서 말이야 부처님 앞에서 저런 상스러운 욕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곧장 해석이 들어가서 얼굴을 붉히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을 붉히는 것도 이제 경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 스님이 재밌는 비유를 드네 이해 쏙 되는 비유를 드네 그러고 아 그렇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그렇지 말이야 내가 스님이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저 따위의 비유를 들다니 저 수준 이하의 말이지 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삶은 이래야 해 불법은 이런 거야 불법은 거룩한 거고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상에 딱 치우쳐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 와서 막 뛰어놀고 웃고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왜 안 돼요? 자연스러운 나의 성품을 발현하는 건데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놨다고 해서 막 얼굴 붉히고 막 조용히 안 해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저래서 제가 있는 걸 보고서는 아이들이 막 뛰는 걸 보면 보사님들이 막 오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죠 마구 뛰어노는 게 그게 우리의 자연성품인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약속이니까 저래서는 뭐 이렇게 정도는 하자 하는 약속이니까 그 정도는 지키면서 그러나 그걸 지키더라도 불교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한 계율조차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차법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불교는 이런 거야라고 불교에서는 절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이게 부처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부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 추운 겨울날 추워서 벌벌 떨다가 나무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다가 스님이 부처님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부처님을 끄집어다가 도끼로 잘라가지고 자기 불 때면서 뜨끈뜨끈하게 누워있다가 주님한테 혼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더 혼내죠 하다 막 화로로 가가지고 막 뭘 찾으면서 주님이 뭐하냐 그랬더니 사리 찾는다 네가 이걸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사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를 파격이라고 해요 격식을 파하는 가르침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불자들이 보면 제일 뭐랄까 이게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래야 돼 절해오면 이래야 돼 뭐 과일은 몇 개를 반드시 올려야 돼 뭐 어떤 과일은 절대 올리면 안 돼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냥 그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좋죠 근데 그걸 혹시나 몰라서 범하는 사람을 보고 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고룩하게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사회의 어떤 제스처럼 그냥 하는 것이지 그거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집착하는 사람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랑 다 지키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천차만별로 달라요 여기 집착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절에서의 예법을 지키면서 그걸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저 신심 없는 것들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혼을 내고 돼요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화를 안 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웃죠 웃으면서 아 저래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도 하고 그냥 가벼워지고 그냥 미소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사를 지닐 때는 뭐 어떤 나무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과일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불공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냥 뭐 저도 어찌보면 좀 그 굳이 뭐 안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인연이니까 인연 따라 또 하는 게 문화니까 그냥 뭐 같이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또 이게 이걸 엄밀히 따질 수 없는 게 이게 방편과 본질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근데 본질에서 봤을 때 방편은 다 틀렸죠 제가 하는 행동이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게 많죠 우리도 헷갈리는 거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 한단 말이에요 추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부처님 지나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찌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 가능할까요? 진실로 이것이 부처지 저 앞에는 형상의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게 부처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부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을 공경하죠 화연경, 보현영원품처럼 그러나 법의 자리에서는 이 파격이 파격이 가능하다 격식을 파해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진정 부처님을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진짜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방편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할 때는 간절하게 하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금연사 불자분들은 그러시대요 제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 서울에 큰 절에 있었는데 그때는 추건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또박또박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번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왜 대주만 읽었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예민해요 특히나 어르신들 노보사님들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붙잡아서 우리 거 다시 읽어 달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금연사분들은 상당히 열려 있는 분들이 뭐 이름만 읽든 주소를 짧게 읽든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심지어는 법회 때 이걸 다 읽으면은 법회 땐 그냥 전체적으로 통축 한번 하고 마시지 뭘 이걸 굳이 다 읽느냐고 또 그렇게 또 저를 배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목 아픈데 뭘 그걸 다 읽냐고도 그러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부처는 그 어떤 틀에 갇혀있는 건 부처가 아닙니다 어떻게 틀에 정할 수 있어요? 무휘정법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는데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근데 뭘 정해놓고 그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법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종교예요 근데 불자들이 가장 부자연스러워요 왜? 불교는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은 종교예요 사실 서울에 가면 다양한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불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도제도 어떤 절에서는 음식 아예 싹 안 올려 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딱 올리고 연불 이렇게 막 두 시간 세 시간씩 안 하는 안 하고 그냥 법회 하고 다 같이 그냥 절 한 번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우리 저 군승의 날 다음 주가 이제 군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 군생활 군에서 군 장병들이 법을 서라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법사 스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옛날에는 두 시간 천도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천도제 연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삼배하고 끝 그리고 천도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거 막 챙겨도 괜찮고 안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걸 챙기는 걸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한 것만은 또 무조건 좋다 하는 것만이 무조건 좋다 어떤 한쪽에 치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죠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기복은 기복대로 방편은 방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인상 쓰고 저건 아니야 내가 법사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다 잘못됐다는 거던데 뭐 불교는 그런 거 다 답하는 거야 여기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완전 잘못 듣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방편으로써 다 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과하선 안 되겠지만 어떤 차원도 이처럼 걸림없이 자유롭게 저도 사실 진짜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는 공적인 사찰이니까 여기서 하는 건 제가 다 해요 똑같이 그냥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뭐 저를 하나 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또 그것도 인연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제가 신도님들이 막 다들 그래도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또 그냥 그렇게 하시죠 뭐 하고 또 또 성격상 또 그렇게도 하고 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대중의 뜻에 그냥 따라도 좋은 것이죠 무조건 막 고집할 필요는 또 없고 그러나 또 해야 될 필요 있을 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무조건 유해야 돼 무조건 고집을 부릴 땐 부려야 돼 어떤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그 열 가지 선의 이름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되게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게 아닌데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느껴져요 보세요 그 열 가지 원이란 보현 10번 열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것이고 셋째는 널리 공량하는 것이고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고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따르는 것이고 여덟째는 지은 바 모든 덕을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선제 동제가 사례였다 거룩하시니요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면 될까요 즉 내지 라는 말이 첫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중간을 다 생략한 거란 거죠 그래서 첫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 보현 행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하고 묻는 질문까지가 이제 정정분의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열 가지를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열 가지 보현 행원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보현 행원에 이제 각 하나하나의 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방광굴 화음경 입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보현 행원품의 열 가지 보현 보살의 행원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행원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법회보에다가 첫 번째 장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다라고 하는 예경제불원이고요 처음 첫 번째 보현 보살님의 행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보현 보살은 선지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이 믿고 확인하여 눈앞에서 대하며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경제불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제 예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하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보현 보살님의 첫 번째 원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처님이냐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보살님의 원력이냐 하고 봤더니 여기 나온 게 보니까 그 우리 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이 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죠 허공과도 같은 모든 이 세계의 시방 3세 시방은 제가 동서남북 사유상하라고 해서 동서남북 각각 간방 합쳐서 8개 방위와 위아래를 합쳐서 이제 시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모든 곳 3세는 과거 현재 미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일체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세계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모든 곳의 부처님 세계는 두루 편만에 있고 또 그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경한다는 거죠 즉 그 모든 불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두루 편만에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의 극미진수의 아주 미진이라는 건 아주 작은 티끌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것을 미진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극미진수 그야말로 아주 티끌과도 같은 모든 부처님들께 예술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우주법계 전체가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 쪽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곳들에 부처님 세계가 두루하고 그 부처님 세계에 있는 티끌 먼지 같은 모든 것들이 두둠만물 만상 삼나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신 큰스님들께만 예배하고 예경하고 절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라는 원이 아니고 이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절하겠다 즉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모든 존재를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예경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절에서 경전에 보면 항상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불찰미진수 일체제불 이런 아주 상형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시방 3세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시방 하면 이제 모든 공간 쪽으로 일체 모든 곳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쪽으로 모든 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완전히 부처님으로 꽉 들어차 있다 즉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거기서 부처님 밖에 볼 수가 없고 어느 때에도 우리는 부처님 밖에 만날 수가 없다 모든 곳이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부처님이 완전히 100% 드러나 있는 불찰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는 부처님 국토고 저기는 부처님 국토가 아니거나 이곳에는 부처님이 있고 저곳에는 부처님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모든 곳이 모든 때가 언제나 부처님이 있는 곳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즉 어느 곳도 어느 곳은 더 좋고 더 나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완전하게 편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얘기할 때 아미타불의 다른 명호가 있어요 명호가 뭐냐면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입니다 즉 부처님은 진정한 아미타부처님은 뭐가 아미타부처님이냐 극락세계의 서방정토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미타부처님만 아미타부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아미타부처님은 무량한 수명 또 무량한 광명 그 말은 뭐냐면 무량한 수명이 모든 때에 아미타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리고요 무량광불은 모든 곳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립니다 무량하게 항상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이렇게 십왕삼세계신은 무량한 불찰미진수의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해서 모든 때와 모든 곳은 전부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라고 하죠 하나의 진실된 법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현실에서 실천을 안해요 이사 갈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사 방위를 물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될까요? 뭐 동서쪽으로 가거라 뭐 남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사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십시오 우리 개업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세요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를 봐서 이사가는 날짜는 어느 날짜 이사가는 게 좋은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작하는 게 좋은지 택일을 하려고 합니다 산소를 쓰는데 어느 곳에 산소를 써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산소 몇 자리를 쓸 때도 이거 요만큼 트느냐 요만큼 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3세 무량소 무량광 부처님 이라는 이 불의법의 진리에서는 무슨 얘기에요? 좋은 곳이 따로 없다는 소리죠 좋은 때가 따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택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에요 왜 택일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항상 써 붙여 있는 이유가 그게 언뜻 보면 되게 가벼운 얘기 같은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모든 곳이 좋은 때라는 소리에요 매 순간이 참된 진실 참된 부처의 진실된 그 자리 밖에 없다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일진법계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눈앞에는 딱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좋은 날 나쁜 날이 따로 있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눈앞에는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순간은 좋은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나쁜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부처고 어떤 순간은 중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너무 부처님 근본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를 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나의 젊은 스님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택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몇 자리 쓰는 게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를 욕하죠 다 압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게 태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이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자리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날짜는 아무 때나 택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사주팔자와 생년월일과 뭐 다양한 걸 조합해 가지고 딱 가장 좋은 날짜 내가 이사가하기 가장 좋은 방위 이런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게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걸 나에게 정해 주십시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요 무효정법 이 세상에는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부처님 법과 따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늘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현실에 가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실천을 안 하죠 저한테도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좋은 날이 언제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야 됩니까? 날짜를 태결해 달라 뭐 심지어 몇 자리를 봐 달라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회사에 책상만 이렇게 앉는 자리만 옮겨도 괜찮다던데 어디를 보고 향해서 앉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게 너무 깊고 깊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정말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제가 어디 어디를 바라보든 어느 곳을 보든 어느 자리에 앉든 어느 날 이사를 가든 다 같은 날이다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든 좋지 않은 날이 없다 도대체 좋지 않은 날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 참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저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앞에서는 예 예 이런 거 많은데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아 저스님 대화가 안 통해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볼 줄 모르고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죠 아 이 병이 그러니까 깊어도 너무 깊으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 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용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용 있는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깔라마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계신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항상 계신다 그러니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좋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곳조차는 때는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애를 출산하려고 그날 날짜 받아가지고 그날 수술해서 애를 빼내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아니면 애기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된다 하루만 더 지나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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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 때가 본인 나와야 할 때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분별망상들 좋은 때가 따로 있다 또 나에게 좋은 때가 따로 있고 나에게 좋은 곳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망상 험악한 분별망상 험악한 분별망상입니다 험악한 분별망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그것이 맞아 라고 믿어서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이사가게 됐을 때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나고 야 내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혹사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날짜를 잘못 받아서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규정 지어놓은 그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지 본래 그런 것이 없어요 진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중도의 실상입니다 참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대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게 없고 진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보세요 야 야 야 하는 이 말은 아 하거나 야 하거나 어 하거나 여 하거나 아야 어여 무슨 말을 하든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 하는 말은 야 하는 말은 그냥 인연따라 제 목청을 떨리면서 인연따라 이 소리가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야 할 때 야 하는 소리가 만들어졌다가 곧장 인연이 다 해서 사라졌죠 그럼 그 야 라는 말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뭐 좋은 게 있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아 야 어 여 라는 말에 좋거나 나쁜 느낌이 없죠 옳거나 틀린 것도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난 끝난 거예요 여기 아무런 시비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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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 이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있는 그대로 사라지고 끝났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하등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이 그냥 아 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 뭐 진실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냥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아 하고 그런데 우린 여기다가 내식대로 해석을 붙인다고 했죠 야 라는 말이 일어났는데 그냥 야 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생사법이라고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사라진 거예요 인연생 인연별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그래서 여래여거라고 해요 야 라는 말은 여래여거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여하단 말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결같이 그냥 고요히 왔다 고요히 가버렸다 그리고 끝났다 그런데 이렇게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아 집착을 합니다 야 이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이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나한테 어디다가 반말로 야 라고 그래 그래서 기분을 나빠 하던가 야 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건방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시당했다 난 요구도 먹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그 야 라는 말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여래여거로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는데 그걸 내가 해석해서 내가 쥐어서 이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한테 욕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개입시킨 다음에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야 라는 인연 따라 왔다가 간 그 아무 흔적 없이 왔다가 간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로 남아서 집착해서 이 생각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본래 아 라는 말이든 야 라는 말이든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게 모든 생사법의 시장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대로 실상이에요 즉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합니다 텅 비었어요 아 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한 거죠 그냥 왔다가 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간 거니까 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고 끝난 무언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욕이다 내가 기분 나쁘다 더 듣고 싶다 듣기 싫다 이런 십이 분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성품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십이 분별 일으켜서 취사 간댁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취하거나 버릴 게 없습니다 본래 본래의 실상에는 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돈도 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 인생에 돈이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내 뜻대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돈 자기 인연 따라 왔다 자기 인연 따라 가죠 내가 원한다고 돈이 버릴려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게 막고 싶어도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옵니다 건강도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갑니다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우리 생명도 목숨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내가 개입해서 거기에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나는 몇 살까지는 건강을 유지해야 돼 난 외모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돼 외모가 조금 더 예쁘게 잘생기게 태어났어야 돼 그 자기 생각으로 야 라는 말을 듣고는 야 라는 말이 들리면 안 돼 어 라는 말이 들려야 돼 뭐 가라는 말이 들려야 돼 하면서 가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다 아 라는 말은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 아 라는 말이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납니다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줄 안다면 그냥 아 이게 전부예요 뭐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것 자체가 그냥 실상입니다 야 라고 하든 아라고 하든 할 이라고 하든 죽비로 한 대 때리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자체가 그대로 100%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듣고 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최초의 분별이 뭐냐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주객을 둘러나누는 아상과 법상을 둘러나누는 게 최초의 분별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사실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와 소리를 듣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듣는 거거든요 생각 일어날 때 보면 어떤 생각 일어날 때 보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이 따로 있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다가 이 생각을 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생각이라는 무언가가 그냥 일어난 것 자체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일어난 생각이 따로 있고 이 생각을 한 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사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생각 그 자체예요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연기의 실상은 곧 동체 대비 연기가 바로 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일어납니다 하나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여기 내 귀가 여기 있고 바깥에 소리가 따로 있어요 둘로 이렇게 나눠 놔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소리를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자동으로 둘로 나눠놓고 저 소리는 내 바깥에 있는 소리고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있어 이건 좋은 소리야 저건 나쁜 소리야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분별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볼 때도 내 눈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본다 여기 내 눈이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어서 본다 바깥에 대상이 없으면 못 볼까요? 눈이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럼 안 볼까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 바깥에 대상이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죠 검은 걸 보고 있습니다 하얀 걸로 봐야지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각종의 색깔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각종의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색깔 저 색깔로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이 색깔 저 색깔이 따로 없죠 빛이 없으면 여기 빛이 하나도 빛이 없잖아요 전부 다 까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실제 이 색깔이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진짜 파란색이 아니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봤을 뿐이지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의 파장만 읽을 수 있으니까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이렇게 분별하지만 우리와 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맹이나 세계학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남들이 다 이 색깔로 보는데 다른 색깔로 봅니다 또 곤충들은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이나 자외선만 보는 곤충도 있고 적외선만 보는 곤충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색상 다른 것이 드러나겠죠 다르게 보입니다 일수사견이라는 편을 쓰는데 하나의 물을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은 이렇게 아주 투명한 유리 이런 걸로 보고 물고기는 그냥 집으로 보고 악위들은 피고름으로 본다 우리도 똑같은 물이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목마를 때는 너무 먹고 싶은 시원한 물 막 먹고 싶은 물이지만 뭐 예를 들어 물고문을 당한다 이러면 그 물이 엄청난 막 두려움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실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것일 뿐이죠 사실 이 봄이라는 것 자체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에 먼저 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내가 보는 것을 본다 이런 분별이 두 번째로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분별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들 가운데 분별로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법문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제가 어떻게든 그나마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과학 철학 오만 가지 것들을 공부해 가가지고 저 얘기를 내가 어떻게든 소화시키고 말리라 머리로 이해하고 말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반드시 머리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스님 얘기 들어서 대충 좀 하는 얘기를 대충 알 것 같더니 또 모르겠네 그럴 때의 자세는 막혀야 됩니다 모르겠다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내 눈엔 분명히 여기 내 눈이 있고 바깥에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저 바깥 대상을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분별이란 말이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의 들음 그러니까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윗바서나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보는 나와 보는 자를 둘로 나눠서 보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는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둘로 나눠서 보여줄 뿐이다 초번 짓자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그게 뭐지? 그런데 이건 머리로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 머리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어찌 보면 명상이죠 윗바서나가 그거죠 뭔가 내가 눈으로 뭔가를 눈이 돌아갈 때마다 이 대상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둘로 나뉘어서 보고 있지만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탁 비운 채 그냥 보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막 명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머리로 소화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한 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본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가지고 아 저 빗소리 빗소리와 이 귀가 둘이 아니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둘로 들리는구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머리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 볼 때 보는 것과 하나 되어서 완전 푹 젖어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보는 것을 온전히 허용해 줘라 보는 것과 하나가 되라 보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라 들리는 것을 둘로 나눠놓고 듣는 내가 듣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저렇게 듣는다 좋게 듣는다 나쁘게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냥 들음 그것과 하나가 된다 그냥 들을 뿐이다 판단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을 때 듣는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고 허용해 주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걸 온전히 그 들리는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 그 말이 받아들인 내가 있고 받아들인 소리가 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경험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뭐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라 받아들이라 그 말이 괴로움에만 해당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볼 때는 보는 것과 하나가 되고 듣는 것과 하나가 되고 그냥 온전히 그냥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말이라는 건 전부 다 둘로 나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말이라는 게 최대한 나뉘지 않는 얘기를 안는 단어를 쓰고 있는 중인 거죠 애쓰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말이 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모를 뿐 하고 나는 지금 내 눈이 세상을 보는데 아니 내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므로 봄이 있고 봄이 있으므로 눈이 있거든요 눈과 대상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때 탁 막혀서 막혀서 머리는 쉬고 가슴이 궁금한 채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꽉 막힌 채 의식이 꽉 막힌 채 그냥 보게 되면 저절로 뭐랄까 명상 이라는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화두가 챙겨지는 거죠 저절로 모르겠으니까 이처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그걸로 끝납니다 내가 해석할 무언가가 아니에요 판단할 무언가가 아니고 그것은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욕이라는 바깥 소리라는 경계와 욕소리를 듣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 그냥 그 소리 자체가 하나인데 하나의 진실인데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 하죠 이런 번뇌 그 자체가 그대로 진실입니다 볼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야 인마 라고 욕을 했어도 그 욕한 것을 분별할 때 둘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냥 그 야 인마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하나로 경험된단 말이죠 이처럼 왔다가 가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냥 내버려 둘 때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내버려 둘 때 그때 우리는 맨 느낌으로 맨 경험으로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삶은 뭐 밖에 없어요 삶은 그냥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삶은 삶을 그냥 이렇게 사는 것 뿐이죠 삶을 그냥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삶이지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삶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취사 간택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 라는 말이 왔다가 가는 것이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칭찬도 비난도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아 라는 말처럼 거기 우리가 시비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그것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부처를 봅니다 거기서 온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불찰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칭찬만 부처님이 아니라 비난도 부처님이다 돈이 많은 것만 부처님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부처님이다 내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행복 부처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사실은 부처세계에 우리는 있습니다 불찰미진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철수님께서 중생들에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여요 다 분별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죽비로 보이고 좋은 말 나쁜 말로 보이고 니 나로 보이고 좋은 세상 나쁜 세상으로 보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다 분별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분별할 게 없구나 다 하나구나 서로 나뉘어진 게 없구나 온통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의 진실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문득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고 혹은 야 이거 전부 다 다 허망한 거구나 그냥 하나의 진실밖에 없구나 모두가 다 부처구나 분별할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대충대충 살아도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삶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잠시 착각하면서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뻗떨어지려고 하고 은둔하려고 하고 그러는 시기가 뭐 100%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보면 묵히는 시간들을 다들 보냅니다 이건 누가 뭐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막 세상에 나서기 시릴 때가 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줄일 때가 있어요 자꾸 자꾸 안 나서는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막 그래 나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공부도 아직 좀 덜 된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이제 그런 어떤 은둔의 시기 혹은 보임의 시기 공부의 시기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아 이제는 내가 자신감이 있구나 내가 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법에 대한 어떤 중심이 섰구나 아 이제 내가 세상에 나서도 되겠구나 이럴 때 이제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진리 쪽에만 있고 싶었다가 이제 공부가 익어가면 다시 세간으로 뭐랄까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다시 세상으로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막 부처님께 와서 막 공경스럽게 절하면 아 저건 기복적인 거야 저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나도 부처 저 불상도 부처인데 내가 불상한테 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눈 한 번 마주치면 그게 부처와 부처가 만나는 건데 그리고 절에 와서 절도 안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지만 부처가 부처를 지극히 공경하게 되고 이 세상 사리에 세상 사리에 있는 모든 도덕 예법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게 따르게 됩니다 한때는 막 야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하다가 이제는 다시 절에 와서 부처님께 간절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온 존재를 바쳐서 절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시방삼세 모든 이들에게 공경한 마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음경 보현 행원품에서 얘기하는 이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사는 산이요 물은 물 두 번째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세 번째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 세 번째 단계의 화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들한테 너희들은 중생이니까 수준 낮잖아 저 부처님 수준 높은 부처님께 절해 그래야 너도 조금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화음경에 그러니까 화음의 가르침 화음이라는 말이 그거죠 꽃으로 장엄된 오운 우주법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다 전부 다 낱낱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송이가 부처님으로 장엄된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대로 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처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하늘에 구름에 별에 달에 모든 것들에게 다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음의 장엄만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이 화음경이 언뜻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현내공품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한 얘기를 너무 쉬운 얘기 너무 기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 공경해라 예배해라 근데 이게 화음경에 와서 하는 이것은 그런 예배 그런 예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즉 일체 모든 삼나마상 모든 부처님에게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보현보살이 발심에 했던 원력 보리심 보살심을 바란 보현보살님의 발심한 원력 즉 보살의 발심이 어떤 발심이에요 발보리심한 발 아녁따라 삼맥삼보리 한 거거든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발심 그 발심을 이미 한 분 그분이 보현보살이고 보현보살님의 행원력 그게 발심의 힘입니다 그게 행원력이에요 보현라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보현보살 관원보살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발심했을 때 보살이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보살님이 스님이 이제 한 1년 계셨고 앞으로 1년 있다가 간다는데 가기 전에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확인하고 빨리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자꾸 난다 그 조바심이 왜 나겠어요 발심을 한 사람만이 그런 조바심이 나요 발심 안 한 사람이야 뭐 그 조바심이 날 필요도 없죠 뭔가 어쨌든 발심을 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즉 내가 발심한 사람은 보현보살의 원력이 이미 그 원력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힘이 원력만 세우면 발심만 하면 발심한 마음이 부처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발심한 사람과 공명을 해서 내 발심의 마음이 본래 부처와 공명을 해서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으니까 불법성 삼보가 나를 저절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저절로 선지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살의 53 선지식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그 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심만 하면 그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뜨면 만날 수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내가 바로 선지식이 되고 선지동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즉 여러분 스스로가 발심을 한 보현보살의 원력수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발심 원력수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현보살의 원력이 있으면 발심의 원력이 있으면 깊이 믿고 확인하여 신해라고 했는데 믿고 이해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에 이해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확실히 믿어 깨닫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깨닫는다 이런 표현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해오라고 해서 이해적으로만 깨닫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해라는 말 자체에 깨닫는다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의 이해에서 점차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법문을 내가 언뜻 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예 받아들이지조차 못하는 다 튕겨져 나가는 많아요 왜 내 고집 내 집착 이게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내가 집착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말이 다 튕겨져 나가고 반발심이 생겨요 그게 뭐랄까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한때 한때 갑자기 어떤 영상이 쉽게 말해서 이제 막 확 쉽게 말해서 떠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하루아침에 막 수백 명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그래요 잔잔히 이렇게 조금조금씩 올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잔잔히 조금씩 오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왜 좋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확 떠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불교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 머리로만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언뜻 들으면 그냥 기본상식을 지닌 일반인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처음 그냥 난 별생각 없이 있다가 처음 그 영상을 딱 클릭해 듣게 되면요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왜 내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떻게 너와 내가 둘이 하나일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이 꿈과 같을 수 있고 이게 머리로 다 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출세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문을 꾸준히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그때 가서 질문해도 늦지 않는다 꾸준히 듣다 보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와닿고 이게 이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고집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집착, 내 견해에 대한 집착, 악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엔 머리 수준에서 들어오다가 그 머리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도 그래도 훌륭해요 왜? 그것조차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에서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온통 얘기 들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듣기는 어사무사하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 가슴이 수긍하는 가슴이 그냥 그렇지 그냥 이렇게 수긍해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렇게 박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원력이 있으면 발심의 원력이 있는 채 발심한 사람이 본문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깊이 믿고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믿고 처음엔 이해하다가 믿고 깨달아서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나는 아 라는 말 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저도 이런 얘기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고 나는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을까 막 이러는데 세상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 큰 스님께서 세상에는 의미 없어 가치 이런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더 좋은 의미를 찾아서 더 좋은 가치를 찾아서 나서야 된다고 배웠는데 본래는 그런 게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딱 막히는 거기에서 그냥 맞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이렇게 맞서 있으면 그게 하나의 화두가 되어서 모를 뿐이 되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딱 화두에 맞서 있으면 어느 순간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돼요 저절로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때가 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오라는 게 본래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특정한 날 이사가 하면 좋다 나쁘다라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특정한 삼재가 걸리면 내가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꼭 무슨 삼재가 있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인데 무슨 삼재가 좋은 날이 끼고 나쁜 날이 끼고 뭐가 있겠어요 삼재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교에서 삼재를 얘기합니다 방편으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일단 대놓고 그게 아니야 이러면 안 믿으니까 그래 삼재 있으니까 괴로우시죠 일단 절에 와보세요 우리 삼재의 풀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해놓고 꼬셔가지고 삼재가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걸려있는 사람에게 꼬셔서 일단 와서 왜? 절에서 어차피 안 꼬셔도 절에서 삼재의 기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길래 저는 아 이분이 삼재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에서 안 해주면 오케이 해놓고 나서 딴 데 가서 어디 저 이상한 데 가서 삼재의 풀이는 별도로 또 돈 내고 또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왕 그럴 거면 삼재 기도 삼재 수행을 하자 삼재라고 삼재 기도라고 붙여놓고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공부하고 본문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믿고 확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니까 저절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는 머리에서만 모두가 부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아 전부가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이란 말도 붙일 필요 없구나 전부 다 그냥 그냥 이거일 뿐이구나 그냥 아무 그냥 이대로구나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그냥 믿고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게 되니까 눈앞에서 대한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해석을 했던데 이건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스님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마치 중생의 입장에서는 일체 모든 모든 것을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하엄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하듯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을 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대하면서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대하면서 그러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몸과 말과 뜻으로 몸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굽혀 절하듯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경스럽게 말로 삿되게 못되게 나쁜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공손하게 말하듯이 말로 모든 존재에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것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동을 하고 말로써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예배하고 예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속에서도 벌써 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도 벌써 모두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그렇게 부처님을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화음경보연협원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경제불원입니다 이 예경제불원이 다음에 또 계속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그런데 보세요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몸을 온 우주법계 전체 무량수 무량강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에게 내가 내 몸을 여러분 저 분신술 아시죠? 손우공이 머리카락 탁 뜯어서 후불면 손우공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분신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 삼나만상 온 우주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불가설 불가설 이건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극미진수의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서 나도 극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이 몸을 극미진수로 나타내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몸으로 나타내서 그 한 몸 한 몸이 내 몸 한 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들께 즉 부처님도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들에게 예배하는데 나 또한 몸을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몸을 낮춰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무수히 놔두어가지고 법신을 놔두어가지고 그 모든 부처님께 두루 절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직일체의 다직일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바로 하나이고 내가 바로 부처인 아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니까 지금 벌써 38분이 돼서 이 얘기는 계속 반복 없고처럼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 지난 시간에 보현 보살이 선제 동자에게 말하는 부분이었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보현 보살님의 10대 원 가운데 첫 번째가 예경 제불원이었는데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이 믿고 확인하여 눈앞에서 대하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고 확인해서 그 진실을 늘 매순간 눈앞에서 대하면서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제 이 소리이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법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법이 이제 화음경에 가면 이제 화음 법계 연기라고 해서 연기법의 뭐랄까요 그 좀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법계 연기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보현보살 즉 우리들은 우리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일체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님인 줄 바로 알아서 즉 모든 존재 비존재 할 것 없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건 한 분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한 분의 거룩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 그분들께 늘 예배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낱낱이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은 오온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하늘 부처님 땅 부처님 연등 부처님 죽비 부처님 책상 부처님 옷 부처님 모든 티끌 부처님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석가운이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부처님이라고 해서 법계 세 개가 그대로 하나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법신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온 우주 전체가 한 분의 부처님의 몸이다 그게 이제 법신 법의 몸을 진정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한다 이 앞에 있는 이 형상을 가진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죠 법의 몸이 즉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바로 부처님의 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불가설 불가설 도저히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극미진수 부처님의 수가 극미진수로 무수히 불가설 불가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 한몸 한몸이 내가 나 또한 나 또한 온 우주 법계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 세계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낱낱 부처님들에게 내가 낱낱의 극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몸을 나타내어서 한몸 한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루 절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목이 목이 매일 만큼 중요한 얘기라 이 온 우주 전체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나 또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님들께 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극미진수의 몸을 놔두어서 놔둔다는 건 나타낸다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 몸을 나타내어서 두루두루 그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런 얘기 때문에 손오공이 보면 손오공이 머리카락 탁 뜯어서 후불면 무수히 많은 손오공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그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가 곧 전체가 되고 전체가 곧 하나가 되는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직일체 하나가 곧 일체고 아까 우리 여기 법성계를 독성하고 나서 저쪽으로 갔었는데 그 법성계 독성할 때 나왔죠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온 우주 전체가 한 티끌 속에 담겨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바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다 내가 바로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육체가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무엇이 진정한 나냐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다 티끌이 바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이법이 참된 진실이라고 하죠 둘로 나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전체로서의 법신으로서의 하나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그래서 일진법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난 여기 있고 내 옆에 수십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기려고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우수히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왔는데 저들이 나와 둘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화음경에서 법계 연기 중중무진 법계 연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기 위해서는 이 물 한 모금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겠습니까 물 하나가 제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먹기까지 이게 지금 약간 따뜻해요 온수를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 바다 갔다가 여기다 주신 분 또 이 컵을 만드신 분 또 그 물이 정수기에서 정수기 만든 숨 없이 많은 분들 정수기까지 물이 오기 위해서 상수도 상하수도를 모두 배설하고 만들고 깔고 했던 분들 또 그 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려서 그것이 어딘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그 수많은 인연에 담긴 모든 인연, 인연들이 모여야 이거 하나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죽을 고비를 매순간 넘기고 있잖아요 사실 이 쌩쌩 갈리는 차가 사실 이 손 깜짝 졸아서 손만 하나 까딱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 속에 우리는 매순간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깜빡 졸 때 보면 아찔아찔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저 반대편 차선에 이렇게 졸다가 깨보니까 반대편 차선에 있는 마치 그쪽으로 차가 안 와서 망정이지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떨까요 인연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연은요 시절 인연이 닿으면 일어납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인연 생기합니다 생겨난단 말이죠 무언가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우연히 그냥 아무게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다 할 인연이 되어야만 사라집니다 인연 생기 때문에 인연이 다 해야지만 멸한단 말이에요 성냥을 불을 딱 키면 인연 따라 불이 켜졌지만 이 성냥이 다 타야지만 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연이 다 해야지만 불이 꺼진다 사라진다 시절 인연을 따른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난 죽어도 운전 안 할 거야 다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어디 저 외국에 여행하다가 누가 죽었다더라 TV가 나오면 외국 여행은 죽어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식이 어디 저 무슨 일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거긴 절대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모든 직업군 가운데 거기서 죽지 않은 직업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내 의도대로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연생 인연멸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운전 핸들을 잘못 돌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게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저쪽 편에서 오는 사람이 술을 먹고 오거나 깜빡 절거나 해서 나를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인연이 내가 살 때가 되면 살고 죽을 때가 되면 죽어 죽을 인연이 되면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인연은 내 혼자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주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꾹꾹 졸다가 내 차를 부딪혀서 나도 죽게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인연을 맺고 있길래 내가 죽는 그때 나를 와서 쳤을까요? 이게 내 혼자 잘 한다고 살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즉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양한 인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어느 한 때를 돌이켜보건데 이야 신기하게 풀릴 때 보면 뭔가 그때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아기가 탁탁 들어맞게 뭔가 그냥 톱니바퀴가 그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탁탁탁 아기가 들어맞아서 전체 공장이 운영이 되듯이 신기하게도 내가 막 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무수히 도와줘서 그 하나만 어긋나도 안 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안 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될 때가 돼 그런지 몰라도 안 되려고 하니까 별 짓을 써도 안 되더라 내가 되려고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것에 아 나 정말 생각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몰라도 옛날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께서 약간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진급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그때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한 명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진급이 됐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한 번 아주 인상적으로 이 친구가 너무 뭐랄까 착하고 선하고 뛰어난 모습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딱 눈에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야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구나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게 각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됐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진급이 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운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이거는 비디다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연따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인연들이 맞아져서 그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조금은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일들조차 일들조차 나에게 찾아온 인연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눈으로 바라봐서 해석하면 내가 해석하는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무수히 넘쳐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이러겠죠 내가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러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찌 보면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수없이 많은 위인이라든지 놀라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아주 작고 사차는 것 하나에서 인류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어떤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분도 보니까 벌레가 있던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잘렸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잘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하나의 사건 작은 하나의 인연이 이 세상을 바꾸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오해한 생각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언뜻 보면 이 세상은 너무 어이없게 돌아갑니다 말도 안 되게 돌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정의를 찾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제대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삶의 이치는 내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이치 같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못할까 인과 엉보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못할까 라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과 엉보의 세계는 아주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과 엉보 연기법의 세계는 중중무진이라고 해서 중층적으로 무진 무수히 다 할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것들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물 한 모금 속에 도대체 사람으로 따진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도움을 줘야지만 내가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인연을 따지면 하늘의 태양, 구름 이 한 75억 가까이 되는 일체 모든 인류가 이 물 한 모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에 무한한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밥 한 톨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온 우주 전체는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조차 그 사건 하나가 중중무진의 무수히 많은 연기로써 온 우주 전체와 서로 긴밀하게 인연 맺고 있고 연기되어진 그 결과로써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혹은 내가 갑자기 내가 정말 난 능력이 없는데 운이 좋아서 그 자리까지 갔다 이건 그냥 다 중생의 분별심일 뿐입니다 어이없게 잘못됐다 하든 뜬금없이 잘 됐다 하든 사실은 뜬금없이 잘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가 내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내 이해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중중무진의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옆에서 괴롭히거나 내가 이사를 갔는데 윗집에서 자꾸 꼼꼼거리는 사람을 만났거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거나 내 자식이 하필 이런 일을 당했거나 이런 사고를 당했거나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다못해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이걸 놓쳐서 커피 잔이 깨져서 내 발밑에 피가 났다 할지라도 그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의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중중무진의 화엄의 연화장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연화장세계, 연꽃과도 같은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나도 그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 연기의 일부분이자 그 연기 전체로서 진정한 나는 이 몸이 아니고 그 연기 전체가 운행되는 그 전체의 바탕 배경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나의 실상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나지 고작 누가 차가 한 번 와서 훅 치기만 해도 금방 부서지는 몸뚱이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비좁은 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중무진으로 인연되어진 이 온 우주의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때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그때는 운이 참 좋았어 그게 실제입니까? 그걸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건 하나가 좋은 일인지 그 사건 하나 일어난 게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다고 여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고집하고 집착하죠 내 인생은 순탄했어 내 인생은 괴로웠어 나는 그때 그 회사를 다니지 말았어야 했어 난 그때 이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콩깍질 씌인 게 그게 철천지의 원안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별망상이 내 생각이 내 식대로 이 거짓된 허상의 나를 중심으로 이 생각이 그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이죠 하나만을 본 생각이죠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못 보는 생각이고 못 보는 판단이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윤회라는 방편을 방편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엄청 괴롭힌다 그럼 우리는 A라는 사람을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죠 그런데 어쩌면 전생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이번 생에 B라는 사람에게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A라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B라는 사람이 더 나쁜 놈 아니냐 원인 제공을 했었으니까 즉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서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이 나쁜 놈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나쁜 놈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쁜 사건이거나 좋은 사건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 사건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 저 사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었어라고 내가 이 작은 비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중중무진 연기에 0.000000 무제한으로 000을 붙여서 1도 안 되는 작은 판단을 가지고 그 전체를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중중무진 법기에서 만들어낸 그 사건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안다고 여기면서 자기 생각을 집착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부딪히죠 당연히 부딪힙니다 왜? 남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빗대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집착하고 이 사람은 내 생각이 맞다고 집착하고 서로 자기 생각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모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온 우주 전체의 중중무진 연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애라는 사람이 비라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안다 여기고 저 애라는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삐라는 사람이 한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삐라는 사람이 애라는 사람한테 몰래 나쁜 짓을 한 것을 애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했다 하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옛날에 뭐라 하더라 사자성어 갑자기 생각했나네 이처럼 삶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걸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삶이라는 진실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이라는 거대한 중중무진 연기를 내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채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 달 뒤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A와 B의 선택지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진짜 옳은지 여러분 자식들이 A와 B 대학을 어디 갈지 고민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 A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B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자식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혹은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진짜 옳은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분별심 가지고 반대하지만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그 일은 절대 안 돼! 그 대학은 안 돼! 그 친구는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안다고 여기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이대로가 좋은 건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완전한 연기의 법계로서 진실의 법계가 펼쳐지고 있는 연하장 부처님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식대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냥 모를 뿐하고 탁 놔버리면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아름답게 살 뿐이에요 하루하루를 누리고 만끽하고 감동하며 살 뿐입니다 훅 받아들일 뿐이죠 판단 분별 없이 그런데 내가 옳다 내가 안다라는 아르말이 분별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삶과 이 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내 인생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이건 맞고 저건 틀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고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나에게 있어야 할 만큼만 정확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중중무진 연기로써 나는 지금 이만큼의 돈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만큼의 돈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은 내 통장에 몇 억이 더 있었으면 남의 집처럼 내 집도 아파트값이 더 올랐으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그건 아주 작고 부족한 망상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무엇이 진실일까요? 내가 진실이 아닌 걸 취하게 되면 삿되게 취하게 되면 내 인연 보기 내 재력이 내 돈 보기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많이 가질 거야 해서 도둑질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라도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 우주법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겠어요? 복이 없는데 더 많은 복을 쥔 사람에게는 그 복을 뺏어가는 방법으로 당연히 우주법계는 작동을 하죠 남의 거를 훔친 사람은 빼앗은 사람은 집착과 욕망을 집착을 많이 부려서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도록 이 우주법계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주법계의 연기법의 이치를 내 혼자 연기법의 이치를 뒤바꿀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은 이래야 돼 삶은 저래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분별 망상일 뿐이에요 중중무진으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상즉 상입이란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이렇게 지켜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 있다 주변 하명이라는 말도 써요 주변 이러면 존재가 존재에게 서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또 하명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함하고 머금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온 우주법계의 무수한 연기법의 결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존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연기법은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서 나에게 일어난 연기법을 연기법의 세계를 이렇게 딱 찬란하게 연화장 세계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연꽃이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생각 하나 하는 것 움직임 하나조차 전부 다 그 연꽃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 완전한 실상이다 완전한 삶의 진실이다 그래서 화엄경 꽃이 무수히 많은 꽃들로 장엄된 세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완전한 부처님의 연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연화자 위에 앉으신 겁니다 연꽃 좌대 위에 앉으신 거예요 저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나라는 존재 같고 부처님으로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인연법이 나의 몸짓 하나를 만들었고 나의 말 한마디를 만들었고 나의 생각 하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나한테 물 한 모금 주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우주밖에 전체가 하늘의 구름이 태양이 애쓰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그 한 끼의 밥을 주기 위해서 밥상 하나에 전세계 음식이 다 들어가 있을걸요 음식 하나에 조미료 하나에 몇 개 나라 조미료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고등어를 먹을 때 그 고등어 한 마리는 여러분에게 고작 한 끼를 주기 위해서 그 고등어의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를 위해 잡혀먹혀 주었단 말이죠 나 하나를 위해 온 우주가 무수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결성으로서 상호연결성으로서 그러니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죠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부처님들께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나를 돕고 있는 일체 모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해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절하고 예경제불원 모든 이 부처님들에게 예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곧 온 우주 전체에 감사한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예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들 처음 보면 무조건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럽니다 나마스테 라는 말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예배드립니다 이런 소리예요 당신 안에 있는 부처님께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부처님을 부처님이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예경제불원에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똑같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불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 그런 것이에요 제가 저도 20년 30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무수히 하면서 온갖 기도도 다 해보고 유명하다는 기도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유명하다는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고 심지어는 막 세계에서 뜬다 하는 영성 뭐 이런 것들을 30대 초반에는 막 한참 빠져가지고 막 전세계 모든 영성서적을 탐독을 했었고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30년 20년 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그냥 쉽게 그냥 탁 받아 먹어도 된단 말이죠 왜 내가 바로 하나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제가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우주의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온 우주 전체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법을 설해주기 위해서 그때 태어나신 겁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나입니다 이 육체의 나 말고 진정한 나 진정한 참나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자화가 된 청소부라는 책에도 있듯이 아무리 청소일을 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하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기여하고 있고 온 우주 전체가 돕고 있고 모든 잘나간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거지를 위해서 삶을 꼽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원육무해하게 나에게만 그러한 무한한 우주적인 연기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중무진의 무한한 연기법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절묘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나를 위해 이 남편이 있을텐데 그런데 똑같이 이 남편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을 돕기에 내가 이 한생 이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이 남편은 나를 위해 또 한생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제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녀분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호 긴밀한 인연관계 속에 그렇게 만났지 자식과 여러분에게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리 생각하고 또 부모님은 이 자식들이 좀만 더 괜찮은 자식이 낳았으면 혹은 이럴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나와 자식은 완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예요 나에게는 딱 이 자식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 전체 이 무수히 많은 인연 가운데 딱 걔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온 겁니다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의 업이 그 아이와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당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올 수 있어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은 정확히 내 안에 있는 인연만 만날 수 있고 인연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 내 책임이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때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100% 내 책임이고 내 일이다 왜 온 우주 전체가 내 일인데 그러니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우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삶 전체를 통째로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나에게 작동하는 연기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전혀 겹치지 않고 서로 허물어뜨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무에법계 이치 진실과 사 현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지면서 동시에 번내면서 보리이고 생사면서 열반이고 부처면서 중생인 이것이 둘이 아닌 이사무엘 서로 걸림없이 하나다 이사무에법계 내가 바로 지금 중생인 것 같지만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모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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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가 전부 다 완전한 연기법에 완전한 진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한 번의 놀라운 부처님을 그대로 부처님 그 자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다 주변 한 명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포용하고 있고 서로를 즉하고 있다 그 사사무에법계 사와 사가 서로 무해하게 걸림없이 연기된다 중생과 중생이 낱낱이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중생 중생 중생이 전부 다 무해하게 걸림없이 연기되어진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완전한 한 번의 부처님이고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이고 온 우주 전체가 그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그 사건으로서 화연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 눈에만 내 판단 분별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 분별의 의식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판단 한 세계가 연기되어져서 나와요 있는 그대로의 놀라운 연화장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 다 판단하니까 내가 그 판단으로 나라는 아상 애고가 색안경으로 딱 판단해버린 그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온 우주 전체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내가 그런 세계를 창조했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그 세계는 그냥 내가 나에게서 연기되어져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연기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거대한 우주 망상의 우주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 세상은 어떻고 저떻고 이건 좋고 저건 나빠하는 그 내가 만든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식을 진정으로 자식을 볼 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든 자식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남편만 보고 있습니다 내 식대로 헤아린 남편 내 남편 내가 보기에는 정말 꼴보기 싫고 맘에 안 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모임에 가보면 딴 친구가 야 네 남편 참 매력있다 이래요 내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사람 눈에는 매력있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세계만 보이니까 내가 창조한 남편만을 죽도록 만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는 이 남편은 전혀 다른 멋있는 남자일 수도 있죠 그래놓고 이 세상이 진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있어요 내 분별 속에서만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만법 유식 만법은 모든 것은 전부다 오로지 식 자기의식일 뿐이다 유식 무경 오로지 식일 뿐 바깥 경계라는 것은 없다 그런 세상은 없다 여러분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어떻게만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만 내 분별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부조리 이 말도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해탈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해탈하면 내가 만든 그 세상이 해탈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몰록 더 노해버려요 그래서 금강전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마음이 딱 구제가 되어버리면 온 내가 만든 그 우수히 많은 그 중생의 세계 전체가 해탈하는 겁니다 마치 꿈의 비유를 제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어젯밤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의식에서 꿈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꿈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의식이 그 꿈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꿈의 세계가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창조되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창조된 게 아니라 내 꿈의 의식이 하나 만들어낸 창조죠 근데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 모두가 진짜 같습니다 달도 진짜 같고 바람도 진짜 같고 나한테 욕한 사람도 진짜 같고 내가 성공한 것도 진짜 같고 꿈속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금연사로 와요 또 꿈속에서 금연사의 스님 법문을 듣는데 스님이 이런 법문을 자꾸 해줘도 꿈속에서는 이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다 네가 만든 너라는 존재가 만든 하나의 꿈이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꿈이다 실제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무하다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다 내 꿈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어떻게 실제가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 봐야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꿈을 딱 깨고 나면 어젯밤 꿈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우주가 실제 있는 겁니까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죠 확실하게 알아요 그건 다 그냥 그냥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꿈 깨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텐데 꿈 깬다라는 이 단순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진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주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이 현실세계가 똑같은 꿈입니다 어떤 꿈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 진정한 참나가 꾸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도 들었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이 꾸는 그 우주 전체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한 실체적인 우주가 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주다 이게 지금은 꿈에서 아무리 그걸 꿈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꿈이라고 생각 못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대로가 연하장세계다 이대로가 부처님세계다 이것이 바로 불국토다 내가 바로 부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은 확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망상의 꿈을 깨는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확연해진다 분별망상의 꿈을 깨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중중무진의 연계가 연기의 법계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 모를 뿐해야 이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왜 이 분별이 만들어놓은 꿈이니까 모를 뿐하는 건 분별이 작동을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해야지 내가 안다 내가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되죠 모를 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더 많이 생겨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해서 괴롭고 밀쳐내려고 하다가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데 모를 뿐 아니까 이게 나한테 더 많다고 나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더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싫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건 진리니까 왔겠지 화엄의 연화장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데 이분은 한 분의 부처님으로 나에게 왔겠지 그러니까 절에 가면 아름다운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미소를 짓는 보살림만 계신 게 아니라 무섭게 하고 있는 사천왕도 있고 야차도 있고 건달바도 있고 이런 이유가 내 인생에는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처님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겉모습을 띄고 나타난 나를 돕기 위한 한 분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분별을 따라가니까 분별에는 나쁜 놈이겠지만 분별 너머에는 진정 나를 돕기 위한 한 분의 부처님인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사람들마다 일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해요 모를 뿐하니까 허용 저절로 허용이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데 난 모르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가 이대로가 부처님 세계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를 내가 살아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법계이고 법신 부처님의 세계고 이대로가 부처님의 세계구나 그럼 내가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처럼 살려면 바르게 수행하려면 이게 중도의 길이죠 어떻게 하는 게 중도냐 좋은 걸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하지 않고 모를 뿐하고 그냥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를 살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대로 살아주게 되면 더 큰 열정과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삶의 어떤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침묵하라 멈추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멈추면 멈출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더욱더 자제해진다 더욱더 그치면 그칠수록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웠는데 다 내려놨는데 삶은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더 큰 우주법계에 힘이 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힘쓰지 않는데 그 일이 자유자재로 되어갑니다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완전 내맡기고 모를 뿐한 채 그냥 턱 내맡기고 이대로 오케이 하고 살면 생각지 못했던 무수한 어떤 더 큰 힘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부처님이 하는 거구나 싶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 이건 부처님이 한 것이다 싶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삶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 집착하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 화엄의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 속에서 한 분의 화엄의 부처님들께서 이 무수히 많은 다른 부처님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대화엄의 꽃밭에 연화장 세계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이 허엄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실상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 보현보살이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그 한 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루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를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모든 존재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예경과 감사와 찬탄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허공계가 다하여야 나의 이 예배함도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할 수 다함이 없는 이라 이 우주법계 허공계라는 이 진실의 세계에 이게 다한다면 나의 예배함도 다하겠지만 이게 다하지 않으니까 나의 예배와 공경의 마음도 다하지 않는다 무량한 어떤 이 진실의 마음에 하나로 개합을 하게 되면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 예배와 공경의 마음을 끝끝내 내가 온 허공계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피어올리겠다라는 발심이죠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는 이라 중생의 분별심이 다하고 중생이 만든 중생의 세계 중생들마다 저마다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 세계 중생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하면 부처님의 찬탄도 예배 공경도 다하겠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중생들의 번뇌 망상에 다하지 않으니 부처님의 찬탄 공경도 다하지 않는다 또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만 나의 예배와 공경 이것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 공경도 다하지 않는다 즉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번뇌로 고통받을 때까지 끝끝내 번뇌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엔 어디든 가서 그분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분을 위해 법을 설하고 그분을 위해 예배하고 찬탄하고 또 이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은 다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예배 공경도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라는 신앙이 등장한 이유도 지옥세계 끝까지라도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들의 번뇌가 다해야 부처님의 세계도 다하고 부처님의 설법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이 있으면 그곳에 부처가 동시에 같이 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매 순간순간 늘 계속해서 일체 모든 존재를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절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몸으로서도 일체 존재를 돕고 돕는 일을 하고 말로서도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말로서 우주법계를 장험하고 생각으로도 모든 존재를 부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한 마음을 내고 그것이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런 발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하고 보현보사님을 따라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보사님의 원력을 따라하게 됐을 때 우리도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세계에 본래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다가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현의 검품 두 번째 칭찬 열애의 원입니다 모든 열애를 칭찬한다 하는 말인데요 법의 집 첫 번째 장에다가 제가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요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에 극미진의 낱낱티끌 가운데 모든 세계에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다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심해 내가 마땅히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확인하는 지견으로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현보살 하면 내가 바로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해야 할 두 번째 실천에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실천이 뭐냐면 칭찬 열애의 원인데 이것을 실천하면 내가 보다 깨달음에 가까워 올 수 있고 또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모든 열애를 칭찬하다 찬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절이니까 부처님을 칭찬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라고 하는구나 약간 뭐랄까 이렇게 저 높으신 분을 찬탄하듯이 칭찬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지만 이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온 이 우주법계 전체 그리고 허공 가득 있는 이 모든 법계 전체의 시방삼세 시간과 공간적인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극미진 가장 작은 단위에 낱낱이 티끌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의 극미진수의 부처님 부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즉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이 앞에 거룩한 형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한 티끌이 부처님이고 하늘, 바람, 구름, 파란 폭이, 나무 한 그루 일체 모든 낱낱이 극미진수의 티끌티끌 전부 다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즉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는 부처님 하면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화신부린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면 이 앞에 계시는 형상의 부처님을 떠올리기 쉽거나 좀 더 한 발 나아간다면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신일 뿐이다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은 뭐냐 하면 법신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신부리라는 것은 이 우주법계 전체라는 것을 법의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 몸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현연 아닌 것이 없다 즉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완전한 진실 즉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괴로울 것이 본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삶은 이대로 완전한 것들이 언제나 100%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 망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식대로 판단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낱낱 부처님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계시는데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다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한량 없는 보살님들이 애워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앞에 탱화를 보더라도 부처님이 중간에 딱 계시고 좌우에 협시보살님이 계시죠 우리 불상도 그렇고 그 뒤에 탱화도 마찬가지 주변에 보살님들이 애워싸고 계시고 또 보살님들 뿐만 아니라 팔구신중이며 심지어 사천왕이며 부처님 10대 제자며 다양한 존재들이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탱화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부처님 경전을 볼 때는요 경전이라는 방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전은 말뜻 그대로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말씀은 전부 다 세속제 말로 이루어진 중생들에게 아주 뭐랄까 아직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이 없는 중생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화엄경에서 화엄 낱낱이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화엄에 장엄한 부처님이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부처냐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부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잘 믿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쉽게 방편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 그래 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니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공경하고 찬탄하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믿을 수 있지 해서 누구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경전을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라서 그냥 방편만 얘기하지 않아도 찬된 경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핵심은 항상 불의법 불의 중도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여기의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다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는 것은 보살은 어떤 걸 보살이라고 하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세우신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즉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심을 한 분들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러한 보살님들이 어딘가 있다 야 그럼 그 보살님이 어디 있을까 그 보살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가피를 내려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딴 데 가서 딴 사람들 얘기만 듣지 않을까 내 얘기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어 이런 온갖 분별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게 보살님이 아닙니다 진짜 보살이 뭐냐 하면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한 것도 여기서 보살님이라고 한 것도 삶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일체 티끌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라는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라는 소리고 여기서 남낱 부처님 옆에는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언제나 둘러싸 모시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보살은 상구불의 하화중생의 어떤 존재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체 중생을 언제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또 일체 중생이 힘들고 괴롭고 괴롭고 힘들 때 언제나 나타나서 그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언을 한 즉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보살핌 무한한 사랑 그것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 하면 보살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긴 부처님을 저 딴 데 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외도입니다 외도 내가 바로 부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다 그런데 이 부처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서 모시고 있다 즉 우리는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를 늘 매순간 받고 있고 매순간 경험하고 있고 이 우주 전체에는 나를 돕는 무한한 어떤 손길들이 아주 다양한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뻗어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탱화를 보면 보살님들처럼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지켜주는 분도 계시지만 보살님 그 뒤에는 사천왕같이 약간 오락부락한 모습으로 우리를 애워싸는 분도 계세요 팔부신중님들처럼 약간 다양한 표정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11면 관세음보살님을 보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 얼굴이 열한 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얼굴 표정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막 분노하는 표정도 있고 환하게 웃는 표정도 있고 모든 걸 포섭해주는 표정도 있고 즉 그 말은 우리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이 보살님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이 보살님들은 완전히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나에겐 보살님이 없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비로움이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되고 힘들고 괴롭고 잘 풀리는가 하면 안 풀리는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심지어 내 주변에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고 내 주변을 모든 부처님 보살님들이 감싸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할 텐데 그게 바로 자비 방편입니다 이 자비 방편은 항상 돕는 것 같은 모양을 겉모습을 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건데 옛날에 그때는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죠 즉 이 우주법계는 무조건 겉으로 봤을 때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만 우리를 애워싸고 감싸고 자비로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때로는 화내는 모습으로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괴롬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애워싸고 돕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심보살림은 11면 관음을 가지고 있어서 막 분노하는 모습도 있고 화내는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보살림이라는 것이죠 즉 이 우주법계는 우주 법계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바다 위에 드러난 이 삼라만상은 하나의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라고 하잖아요 파도 파도의 본질은 바다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울고 있을 때든 웃고 있을 때든 괴로울 때든 힘들 때든 모든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대로 완전하고 그대로 일체 우주 전체는 우리를 매 순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에게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무한한 가피와 무한한 은총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본성 부처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한 나의 근원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즉 이 우주법계 전체의 본성과 나의 본성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 그게 우리의 본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전혀 도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일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머릿속의 생각, 분별 망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하고 판단, 비교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 괴로운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진짜 괴로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나는 이 정도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이 정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 굶주린 그래서 맨날 쓰레기통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부자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부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롭다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비교해서 오는 마음입니다 이걸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없는 삶의 실상이 100% 드러나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특징은 분별심의 특징은 우리 마음의 특징을 분별심이라고 하듯이 분별, 나누어서, 구별해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머릿속에 속삭이는 소리들 속삭이는 생각들, 분별신들이 끊임없이 너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 안 돼 너는 지금 괴로워 너는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은 나의 본래 모습은 진실로 완전한 부처님 완전한 부사님이 우리를 매 순간 에어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삶의 실상입니다 경전에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 주변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완전한 지혜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심법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무혜시라는 표현을 써요 관세음보살님을 무혜자라고 하는데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다 왜? 본래 우리의 본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생존의 바탕이 두려움에서 생존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원시의 시대 때부터 어떤 짐승이 나를 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시대가 자꾸 발전되어 오고 변화되어 오고 우리도 미래가 두렵잖아요 죽음 이유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두렵지 않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발버둥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라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허망한 망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참된 진실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이법이라고 해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의 성품 이걸 불성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이 하나의 성품, 하나의 진실만이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본성과 저의 본성이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외계인의 본성과 미국인의 본성과 아프리카 사람의 본성과 강아지, 돼지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결코 다를 수가 없다 같은 하나의 본성이다 온 우주는 전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다만 단 하나 내 머릿속의 생각, 분별, 망상이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100% 완전히 드러나 있는 삶의 실상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다 완전히 안심하는 삶을,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별, 망상을 믿는 어리석은 무명에 가려서 어리석음 때문에 내 머릿속의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한 현실이 진짜라고 믿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한 번 걸러서 바라본 세상만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진실을 본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진실을 보는 걸까요? 생각으로 거르지 않고 그냥 볼 때 맞죠? 갓난 아기가, 어린 아기가 그냥 세상을 전체로 통으로, 전체로 보잖아요 갓난 아기한테 아빠인지 엄만인지 남인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통으로 보듯이 해석하지 않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은 언제나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본다는 거죠 즉 우리 중생의 눈으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습관대로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남과 나와의 다툼인 것 같고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돈이 많으면 다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할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비교, 분별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눈으로는 그런데 바른 법을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갖추면 즉 마땅히 깊고 그래서 우리는 얕은 눈으로 보지만 더 우리 생각,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깊고도 수승한 수승한 그런 지혜로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보게 된다 즉 매 순간 눈앞에서 이 진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눈앞에서 진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매 순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온 우주밖에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 완전하다는 사실 모든 보살님들이 우리를 무한히 애워싸고 있다는 사실 나의 본성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사실 가만히 연기법을 사유만 해보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절에 오실 때 추우니까 뭔 옷 입고 갈까 농장을 열어서, 장롱을 열어서 옷을 그냥 툭해서 입고 나왔잖아요 그 옷이 그 옷 하나가 어떻게 내 몸에 걸쳐질 수 있었을까요? 그 옷 하나가 입기 위해서는 옷을 만든 사람, 도매상, 소매상, 옷을 판 사람 실을 만드는 사람, 또 옷을 연구하는 사람 무한히 연결된 사람들의 수자를 따지면 온 우주 전체가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 키워 살리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햇볕과 땅과 모든 음식물들 그걸 먹고서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 전체가 나한테 이 옷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지만 이 옷 하나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아침에 마신 물 한 모금이 그냥 이 자리에 옮겨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밥 함께 한 숟갈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온 우주가 전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밥도 한 끼 먹을 수 없고요 이 안경 눈에 낄 수가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줘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인연 따라 연기되어진 연결되어진 모든 존재가 내 주변의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도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다 그 지식은 어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만들어준 게 누구죠?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도 있겠죠? 그럼 그 교과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필하고 그 지식을 만드는 데 도와주고 모든 우주 전체의 지식이 총화되어서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온 우주 전체가 매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한한 자비와 광명으로 무한한 도움으로써 나를 관세인 보살님이 되어서 한량없는 보살이 되어서 나를 내 주변을 애워싸고 있지 않는다면 단 한 순간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숨쉬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부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공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의 도움을 받고 있죠 공기가 딱 사라지면 우리는 곧장 죽어갑니다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저, 공짜로 무한한 햇살과 호흡,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변에 완전히 꽉 들어차서 애워싸서 우리를 매 순간 이렇게 살게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게 하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의 모든 유형, 무형의 일체의 모든 존재가 우리 주변을 애워싸면서 우리를 무한한 중중무진의 연기로써 중중무진의 법기 연기로써 우리를 이렇게 애워싸며 매 순간 돕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이러한 부처님 이렇게 말했던 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칭찬 여래원 그 모든 부처님들 내 주변에서 애워싸고 나를 도와주는 모든 불보살림을 모든 불보살림의 화신인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자연과 너와 나와 일체 모든 존재 나와 인연 맺고 살고 있는 일체 모든 존재들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칭찬을 보내고 또 찬탄하고 그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렇게 무한한 감사함 무한한 공덕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찬탄을 보내고 칭찬을 보내게 되면 내가 그러한 무한한 칭찬과 찬탄을 보내는 그러한 존재와 둘이 아닌 그 진실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여래원은 부처님을 찬탄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를 칭찬하고 찬탄하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은 수희 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희는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찬탄한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탄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함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나의 나는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원래 능력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원래 성품이 못난 놈이라 미래가 두려웠는데 나는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라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키를 쓰며 살았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음 이후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한한 자비 광명으로 에어쌓고 있고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시비분별로 망상으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누가 지옥을 창조하겠어요 이렇게 무한한 불보살림밖에 없는 우주법계에서 도대체 누가 그걸 창조합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 거기에 그래서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푸승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얼구메고 있고 스스로 묶여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지금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지옥이 창조되는 것일 뿐이지 지옥이라는 건 본래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저는 참 이러한 삶의 실상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때 기억이 나요 화음악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화음악 개론을 공부하면서 그 학문으로 머리로 배운 거잖아요 아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안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존재였구나 무한한 자비강명이 나의 본성이었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남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죽으면 천벌받는 줄 알고 아니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 줄 알고 심판 잘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였구나 난 이대로 완전한 존재였구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부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안에서는 완전한 안심 안심 정말 안심 본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늘 수의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수의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의 찬탄을요 더불어 기뻐한다 수의 찬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구나 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각가지 묘한 향을 한 사람이 팔고 있어요 향장수가 향을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살 때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 때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도 그 향기를 맡고 그 옆에 주변에 향을 직접 사지 않아도 향을 사지 않아도 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향을 맡잖아요 공짜로 맡는데 그 향 냄새는 전혀 손상이 없고 그 사고 파는 두 사람 모두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즉 향내음이 나는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공짜로 저절로 향의 공덕을 받는 것이죠 저절로 향내음을 맡게 되고 그냥 이렇게 훈습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보살은 수위 찬탄하는 마음으로 복닭과 가보를 내어 회양하며 수위 찬탄한 곳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의 보시보다 훨씬 뛰어나다 마치 작은 물건을 국왕에게 바치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받는 것과 같다 또한 소리를 낼 때 기운을 작게 불어도 피리 소리에서는 크게 소리가 나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이 수위 찬탄의 공덕은 작게 수위 찬탄을 해도 그 받는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소리죠 함께 기뻐해주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수위 찬탄은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이제 현상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수위 찬탄의 공덕은 왜? 이 사가 무해하거든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본성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과 현실세계에서 찬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세계에서도 똑같이 찬탄해야 하고 함께 따라 내일처럼 기뻐해줘야 한다 즉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남들 부자들 막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너무나도 복지인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수조원이 있으니까 수조원을 보시하고도 자기한테 남는 게 있으니 저렇게 보시하지 얼마나 참 부럽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복덕이 많아서 그런 공덕을 지으면 나중에 복덕의 가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일체유심조라고 했죠 마음이 짓는 바입니다 유식무경 바깥 경계라는 게 실제 없어요 오로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세계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신세계입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이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즉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현실은 그냥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우리 뇌도 그렇게 느낀다라 뇌가 그렇게 느끼면 뇌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래요 완전히 착각으로다가 그렇게 완전히 느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수의 찬탄이 똑같은데요 남들이 이제 내 자식도 지금 이제 한참 수능 시즌인데 참 아픈 데를 혹시나 건드리는가 모르겠는데 남들 자식이 좋은 대학을 막 다 갔어요 그럼 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은 제대로 못 갔는데 배가 아픈데 배 아픈 마음을 가지면 저렇게 잘나가는 걸 배 아파하니까 배 아파하는 현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야 나야 나고 나나 니나 둘 다 잘못되는 것보다 니라도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 야 너 정말 정말 축하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내 것이 돼버립니다 법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구현이 돼버려요 남들이 부잔데 그래 니 잘났다 니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야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렇게 복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고 함께 따라서 기뻐해 주기만 해도 기뻐해 주기만 해도 그 공덕에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뭐지않아 부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예요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의업이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입니다 생각으로 스스로 남들의 잘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찬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내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라서 그래요 이 우주 전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 세계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기뻐해 주면 나에게도 그런 공덕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진실로 찬탄하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면 내가 그 법을 구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부처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하다못해 부자를 찬탄해주면 내가 부자가 될지인데 내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공부죠 이 공부는 왜? 남들을 진심으로 찬탄만 해주면 됩니다 질투하지 않고 질투하면 내가 먼저 그걸 못 가져요 진실로 찬탄해 주기만 해도 그 모든 공덕을 내가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각각 변제천녀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고 변제천녀라는 것은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 펀잡 지방에 있는 강의 여신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금강명 최승환경이라는 경전에 대변제천녀품에 등장을 하는데 호숫과 해변 같은 사당에 이렇게 있고요 또 나중에는 범천의 왕비라고도 설명이 되고 음악 또 변제라는 거에서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아주 변제가 뛰어나다 말 주변이 뛰어난 분이고 음악도 뛰어나고 또 재물복을 가져다 주고 또 지혜의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장수의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적을 퇴치하거나 원한 맺은 사람을 퇴치해 주는 공덕도 있다 이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변제천녀라고 해서 변제가 뛰어난 사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그냥 쓰이는 가져와서 쓰는 거죠 인도 지역에서 쓰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쓰는 거죠 그 쉽게 말해 변제천녀는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인데 변제천녀보다 더 미묘한 혀로 혀를 내어서 그 낱낱의 혀로 아주 다함없는 음성을 내어서 아주 다함없는 음성을 내어서 그 낱낱의 음성마다 온갖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말로 무한한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것이다 아 그 제가 가끔 망상을 부려보면 야 내 참 말이 많다 유튜브에다가도 이틀에 한 번씩 내 영상을 올리니까 아 참 맨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나 하는 생각도 잡념도 한 번씩 들기는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듯이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사실은 말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말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얘기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그게 진정 변제입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만한 무한한 말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즉 쥐 게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무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번뇌 망상 그걸 깨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깨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걸 깨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을 냈을 뿐이에요 방편이라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법회를 할 때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언제나 어떻게 언제나 진실된 말만 할 수가 있겠어요 방편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왜? 방편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부처님 경전도 전부 다 거짓이에요 방편 시설된 겁니다 즉 말에 빠져서 말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낙처가 중요하다 그러죠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봐야지 경전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봐야지 경전이라는 손가락만 보면 안 되고 경전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모양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말로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데 달을 보는 거는 곧장 봐야지 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은 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말은 이렇게 달을 가리킬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말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온갖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이경전 저경전 이비우 저비우 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뭐 제 맘만 가지고 또 여러분 근기되는 분들 일부만 보고서 그냥 선사 스님들 이렇게 하시듯이 그냥 엘리트 불자들만 대상으로 내 법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게 또 다 잘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그 점이죠 어찌 보면 선사 스님들은 엘리트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기 높은 발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딱 부처를 만들어 버렸죠 그것도 놀라운 불교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모든 근기의 모든 일체 중생에게 근기에 맞는 다양한 무한한 자비로써 무한한 변제로써 다양한 법을 설하셨던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간 법회 하다가 조금 좀 쉬운 얘기 또는 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방편을 좀 섞어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철덕같이 알아들으셔야지 그냥 그 말에 빠져서 그게 불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 바른 법을 들으시기 바라고 이래서 낱낱잼성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래서 이걸 칭찬 여려원이라고 했는데 칭찬을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할 때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타인들을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타인이 부처님이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놈이 부처님이니까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부처님이니 당신을 찬탄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그래 얘기하면 뭐 그들이 그냥 좋아하겠어요 내가 뭔 부처냐 뭐 하고 불교에 빠지더니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방편을 내어서 칭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들 부처님에게 딸 부처님에게 남편 아내 부처님에게 또 친구 친척들 부처님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사실은 칭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칭찬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칭찬이 역효과를 가져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칭찬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화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화낼 때는 화를 버럭 내시다가 자비로울 땐 또 하나씩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스님 하면 무한한 자비일 것 같은데 무한한 자비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정할 땐 과도하게 냉정할 수 있죠 저희 은사스님께서도 저희를 얼마나 많이 혼도 내시고 심지어 막 뺨도 때리시고 욕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막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슴에 그냥 온 영혼을 후배 팔 정도로 막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빠른 칭찬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칭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엿듣게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여 듣게 했는데 1번은 걔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고 지적하면서 욕을 하게 시키다가 끝까지 계속 욕하게 시킵니다 1번 두 번째는 칭찬하다 계속 칭찬만으로 끝나게 시켜요 세 번째는 칭찬하다가 욕으로 끝나게 시키고 네 번째는 막 지적하고 욕하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거 끝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적하다가 나중에 칭찬으로 끝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신뢰한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욕하다가 욕하는 거는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칭찬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욕을 끝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무조건 칭찬한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남들을 막 혼내거나 화내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사실 이게 단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제가 어느 딴절에 이렇게 가면 어떤 법사 스님이 우리 군중병 친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잘하는데 야 너는 정말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제가 막 너무너무 칭찬을 막 하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엄할 때는 완전히 엄하시고 자비로울 때 한없이 자비로운 걸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 아이가 적당히 긴장도 하면서 적당히 일도 잘하면서 잘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퍼져있다 할까 이렇게 좀 늘 이렇게 릴렉스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이제 기술이 내려가지고 처음 군중병 한다고 처음에 오면은 처음에는 좀 겁을 줍니다 너 이렇게 놀려는 마음으로 여기면 안 된다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든 곳인데 엄청 힘들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막 혼도 내고 그런데도 있을 것이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보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다가 이제 잘해주면 어 이분이 무서운 사람이라 했더니 어째 잘해주네 하고 반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것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들에게 무조건 칭찬만 그냥 입받은 칭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칭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칭찬이냐면요 우리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명상이 뭐냐 하면 두잉의 상태 두잉은 뭐냐 하면 행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두잉의 상태 사실은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칭찬해주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칭찬을 통해서 자식들을 조정하기 위한 좀 통제하기 위한 칭찬해 주는 막 칭찬해 주는 거는 뒷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라 잘하니까 계속해라 하는 마음으로 야 성적 공부 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 스티커 막 주면서 책 많이 읽었으니까 정말 잘했어 잘했어 하고 칭찬을 막 해주면 얘가 진짜 책 속에 파묻혀서 읽는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책을 대충 읽게 되고 그냥 성과 위주로 뭔가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뭔가 어떤 권위자 나를 지지해주는 자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지받기 위해서 눈치 보내는 사람이 되기 실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인정 보상 칭찬에 약간 쩔쩔매면서 자꾸 눈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 아이를 뭔가 조종 통제하려고 하면서 칭찬을 내식대로 아이를 바꾸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는 거 그건 잘못된 칭찬이에요 안 좋은 칭찬이죠 그 칭찬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방식의 칭찬 이면에는 이 아이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해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엄마 훌륭한 내가 어른인 내가 저 불완전하고 아직 무지목매하고 못 모르는 저 아이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워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사고 방식이 그런 칭찬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평등심이 아니죠 너도 부처 나도 부처야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 인연 따라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칭찬 여래원으로서 정말 여래로서 창탄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 방식대로 칭찬 조정하려는 칭찬하는 대신 어떤 칭찬을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전체 자체를 칭찬해주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칭찬같지 않은 칭찬을 하지만 그게 진정한 그 아이의 진정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되는 것이죠 실제 아이한테 이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조금만 문제를 풀었는데 좀만 잘하니까 막 잘한다고 막 과한 칭찬을 해주는데 TV에서 이제 칭찬 관련된 영상이 예전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을 잡았는데요 조금 과한 칭찬을 선생님이 막 해주니까 그 아이가 저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 약간 과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이게 찜찜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불안감? 압박감? 이분한테 이런 모습을 앞으로 그럼 더 자꾸 보여야 되나? 하는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약간 찜찜함 이런 것들이 얼굴에 확 비치는데 그게 되게 가슴 아프게 비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만 잘했는데도 칭찬을 많이 야 너 똑똑하다 정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는 잘해도 못해도 전혀 보상도 없고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딱 해주고 나서 네가 단어 외운 만큼 한 30개 단어를 주고서 빨리 본 다음에 칩판에 적는 걸 실험을 했는데 지금 빨리 적어봐 그래 놓고 나서 칭찬을 해주고 나서 적으라고 이 카드는 단어 카드는 올려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한 5분 있다가 들어올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냥 적으라고 하면 이걸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 놀아요 그런데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과하게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한 7, 80%가 막 걱정 걱정하고 불안불안하다가 이걸 볼까말까 볼까말까 하다가 이걸 컨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컨닝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사람이 되기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이가 어린아이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와 너 화가적인 기질이 있나봐 야 너 피카소가 재림을 했나 와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하면 오히려 애가 이건 뭐지 싶은 불안감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가 괜히 이제 요구도 먹을까봐 옛날에 그런 칭찬을 못 받을까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싶어도 엄마한테 혹시나 비난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림을 더 안 그리게 되고 애가 위축되는 아이로 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던 아이들을 추적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이 아주 평범한 사람 내지는 그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 천재적인 기질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막 그냥 업되가지고 기뻐서 얘가 이제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이를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아이에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로 칭찬해주는 거죠 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순수한 그냥 분별 없는 관심 즉 칭찬은 아까 존재를 칭찬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두잉을 칭찬해 주는 건 잘하고 못한 걸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칭찬해 주는 것 즉 비교해서 칭찬해 주는 것 이게 아주 안 좋은 칭찬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윗바사는 하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칭찬입니다 이건 유의가 아니라 모의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이게 자기 본성을 거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 지금 그림 그리고 있구나 어? 그림 그리고 있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렸 아? 파란색으로 그렸네 이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렸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야 돼 넌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 생각이 부모님한테 있어서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기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라고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건 근원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가 어떻게 그리던 그 아이의 자기다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려도 좋아 너 마음껏 그려 너의 존재 자체를 그냥 표현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너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를 마음껏 발산해도 좋아 그걸 나는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부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대로 바라봐 주고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럼 그 아이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옆에 엄마가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지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는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 주도록 해주면 그 아이는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저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것이죠 엄마가 언제나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마음껏 발산이 됩니다 창조적이 되고 더 자기다운 개성이 발현되게 되는 아이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질문을 던져 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져 주냐면 아 파란색으로 그렸구나 아 이거는 의미가 있어?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그냥 이렇게 질문해 줌으로써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그냥 엄마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어떤 아인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 주는 질문해 주는 것이죠 즉 질문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 준다는 거죠 답을 주는 건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답을 줄게 이건 강압이고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건 답이 정해질 때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질문을 통해 그 아이의 답을 들어주는 거죠 그 아이 그 부처님이 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칭찬을 해 줄 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따지듯이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구나 아까 이유가 있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냈구나 하고 되게 놀랍게 그냥 바라봐 주는 것이죠 아 저 부처님은 나라는 부처님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냥 격려 지지해 주는 것이죠 과도한 막 행위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존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허용해 주고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칭찬 여래원입니다 그 사람을 여래로써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써 나도 중생으로 중생이니까 중생적인 방식으로 칭찬하고 너도 중생이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더 훌륭한 중생이 너라는 못난 중생에게 가르쳐 줄게 이런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고 비교 분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칭찬 여래원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 어쩜 이게 그냥 하나의 이제 세속적인 또 칭찬의 방법 중에 하나의 이거는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걸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과정 이런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어떤 결과 그 사람이 야 나 똑똑하다 이거보다는 아 열심히 하는 그 그 순간순간의 모습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재능을 칭찬해 줬을 때는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한답니다 왜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자꾸 풀으려고 한대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풀래 이러면 재능을 칭찬해 준 사람은 자꾸 쉬운 문제만 본답니다 그래야 그걸 다 풀 수 있고 그래야 내 칭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한 노력 자체가 좋아 결과는 상관없어 노력 자체를 칭찬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된대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고 더 어려운 것도 더 도전하기 위한 어떤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왜 결과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존재 자체를 써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칭찬해 주니까 아 내가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내가 판단 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능을 칭찬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푸는 능력이 20%가 감소하는데 노력을 칭찬한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으면 30%가 문제풀이 능력이 증가한답니다 거꾸로 다시 이제 경전으로 돌아가세요 찬탄하되 미래의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끝없는 법계에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칭찬 찬탄하는 것이 그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겠지만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칭찬도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으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시도 쉬지 않건만 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일이라 그야말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이 칭찬도 쉬지 않고 계속 되겠다 끝끝내 나는 싫어하거나 지치지 않겠다 이걸 사실은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 언제까지도 내가 이 칭찬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라는게 본래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허공계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번뇌가 다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살고 내 번뇌 망상을 끌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으로서 사는 보윤 냉원의 행력을 실천하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부처 되겠지 그런 미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이거 순간순간 계속하여 그냥 그 순간순간 내 눈앞에서 지금 지금 실천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언젠가 내가 실천하고 내가 미래가 다할 때까지 실천하지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이 두 번째 보현보살의 원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